자, 삼국지 티어메이커 이렇게 있어요. 엄청 많죠? 다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딸기맛 임단장님이 좀 수고해주셨습니다. 이름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냥 쓸모 쓸모라고 해야겠죠? 쓸모? 쓸모. 연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사 잘 알지도 못하고. 아우씨. 연이 기준 삼국지 장수 티어메이커 아, 최신 버전 있다고요? 최신 버전 하지 말지. 아, 꼭 많이, 많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많이 만들지 마세요.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 늘어났어요. 조환 막 더 늘어났습니다. 자몬, 황어, 뭐, 조모, 뭐 이렇게 있어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침국지, 티어메이커, 티어리스트메이커, 오케이. 자, S, 3S, 2S, 1S, 1S, A, B, C, D, E, F 까지 있습니다. 자, 삼국지에 장수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는데요. 어, 얼마나, 어, 부하로서, 아니면, 아니면, 그, 영웅으로서, 어, 유능한지, 유능도에 따라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능도. 유능도. 자, 자, 이게, 정확하게 좀 따져야 돼요. 내가, 내 부하로, 내 부하로 있다면은, 어느 정도의 유능도인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진규. 진규가 사실, 그, 여포, 그, 세력에, 이제, 그, 서주에 있을 때, 여포가 이제 서주를 이제 다스릴 때, 그 안에서, 계속 믿음을 주면서, 그쵸? 감원이설로, 녹여놓고, 조조랑 내통을 해가지고, 여포를 이제 배신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진등하고 진규, 부잔데, 이, 진규 같은 인물은, 사실 여포가, 그냥, 무턱대고 늙었다고 막, 아, 어르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들었겠어요? 평상시에, 그, 주변에 그걸, 신뢰를 많이 얻어놨을 거 아니야. 그쵸? 신뢰를 어떻게 얻겠어? 능력이 있으니까 얻어놓은 거지. 그쵸? 명망이 있고, 그니까 이제 여포도, 이제 그, 진규 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그, 여포를 속여 너무, 속이고, 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점에서, 어, 일단, A까지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연사한 캐릭터가 별로 없어요. 이, 삼국지 시대에, 자연사한 캐릭터가 없어. 아, 인생 잘 살았다로 해야겠다? 그쵸? 인생 잘 살았다 어때? 인생 잘 살았다. 삼국지 인물, 인생 잘 살았다. 티어 메이커. 아, 내가 진규처럼 산, 내가 만약에 진규의 인생을 산다면, 어, 어느 정도 티어일까? 이렇게 갈까? 그러면은, 장수 했죠, 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서주 호족으로서, 그쵸? 그냥, 부족한 거 없이 살았어. 그치? 어, 뭐 무슨, 뭐 순환을 뭐, 얼마나 당했겠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영감님, S까지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비명 맹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뭐, 장압 같은 경우도, 그쵸? 어? 야외에서 그냥 죽었어, 그냥. 관우 봐, 막, 어? 막, 목, 목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순회 공연 다녔어, 관우는. 어? 전국 투어였다고. 자, 도겸. 도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이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연이 기준으로, 어, 막, 말년에, 좀 고생했죠? 조조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쵸? 마음 고생 좀 상당했을 거야, 그쵸? 아, 조조가 이제 쳐들어올 텐데, 여기 이제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마음 고생 심하게 했을 테지만, 그전까지 뭐 그렇게, 뭐 없었다. 어,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어, 또 마지막에, 또 유비랑, 또 좋은 얘기하면서, 잘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영감님도, 영감님은, 진규보다 더 좋지. 그치? 진규보다 더 좋아요. 진규가 일단, 도겸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기본적으로 뭐, 상하관계,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쵸? 근데 도겸은 서주를 다스리니까, 거기에 있는 호족, 이제 진규가, 도겸을 막, 무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어, 더 큰 나와바이를 다, 다스리기 때문에, 도겸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S를 올릴게요. 하지만, 도겸이, 기침을 했다는 거, 계속, 쿨럭쿨럭. 좀 아파서 죽은 것 같죠? 좀 이렇게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유비한테 오라고 했는데, 소패에 있는 유비가 올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걸로 봐서는, 갑자기 막, 비명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다. 사람들 모아놓고, 그쵸? 사람들 모아놓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둘러싸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사실, 또 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S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 유언은 이제, 그 익주 쪽으로 가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파촉에서 이제, 황제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듣고, 유언이, 그, 촉으로 부임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중앙정부의 손이 안 닿는 곳에 가서, 자기의 힘을 막 기르면서, 왕처럼 살았거든요. 그쵸? 왕처럼 살았는데, 이때, 이제 그, 촉당에, 내, 내 신발 어디 갔어? 촉당에 이제, 황제가 나타난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 한나라 이제, 한나라를 이제, 세운, 유방이 거기서 이제, 털을 잡고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아가 미친듯이, 보급을 해줬단 말이야. 그쵸? 항구조가 이제 막, 그, 항구랑 싸우면서, 조 털리고, 해도 막 계속, 계속 보급을 해줬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어때? 유방과 소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만 보는데, 그 당시에, 파촉, 백성이라고 생각해봐. 계속 갈려나가는 거야, 그냥. 어? 장정들 계속, 뽑아가지고, 보내고, 보내고, 어? 쥐어짜고 막 끝까지 막, 극한까지 막, 약탈해가지고 막, 어? 막, 하가리 다 깨고, 어? 쌀 한 털까지 막, 박박박 긁어냈다는 거야. 그, 그, 수타라는, 수타라는 제조가, 일품이라는 거지. 그니까, 그, 그 기틀을 마련해서, 생산량을 늘린다는 면에서는, 뭐, 물론 뭐, 여러가지 뭐, 뭐, 했겠지만, 막바지에 가서는, 그쵸? 이 쿨을 신경쓰겠어? 그냥 쭉쭉쭉 뽑았겠지? 그쵸? 그니까, 시스템적으로 뭐, 만들었겠지만, 이게, 이게, 그게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가, 파촉이, 거의 사실상, 황무지가 됐다. 황무지가 됐다. 근데 그때, 유원이 들어와서, 이제 좀, 다시 좀, 비옥한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한 400년 걸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 거의 그냥, 거덜이 났다. 거덜이 났는데, 유원이 올 때쯤에, 이제, 비로소 이제, 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요, 유원이 또 가서, 이쁘게 또, 어, 정원 관리도 좀 해줬고, 그리고 또, 유원은 또, 그걸 안 봤잖아. 도겸보다는 낫지, 유원은. 왜냐? 도겸은, 아,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유비한테 주고, 이제 떠났으니까, 뒤끝이 그렇게 막, 어? 달진 않아. 자기 아들한테, 주는 게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그거잖아. 기본이잖아. 자기 아들한테 못 주고, 아, 유비한테 주고 간 게, 뒷맛이 그렇게 달달하진 않아. 근데, 유원은 일단, 유장이 휘둘리는 걸 안 보고 갔어. 그죠? 유장이, 저탈리는 걸 안 보고 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황제처럼 살다가, 유장 딱 이쁘게 주고, 모른 채로, 모르는 것도, 이게 사실 복이거든요. 모르는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은 뭐, 유원이, 트리플에서 될 수 있죠. 황보숭. 황보숭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되게 한나라 후한의 이제, 명장이지만, 이, 정치력이 좋진 않았어. 그, 그 어떤, 그 힘싸움, 인간과의 힘싸움에서, 좀 약간, 고초를 많이 겪었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되게, 어, 뭐 황보숭이 했는데, 그거를 원했을까? 인정받고 이런 걸 원했을까요? SS라고 하지 말고, 따로 티어를, 이름을 정해보는 건 어떤, 그쵸? 그냥, 아, 그냥 난 묵묵히 내 일을 할 뿐, 뭐 이런,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 막, 씁쓸하다, 이 정도겠지? 아, 분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황보숭, 어, 세상을 떠날 때, 그 느낌은 한, B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진, 하진은 이제, 일단 도륙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십상시한테, 그죠? 십상시한테 한 번 다 도륙당했고, 십상시가, 칼 한 번씩만 꽂아도 10개거든요? 그니까 안 좋죠? 끝이 안 좋죠? 하지만, 살아 있을 때, 엄청나게 그, 위세를, 이제, 그, 뭐지? 떨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F는 아니야. 그쵸? F는 아니고, 다 이제 뭐, 원소니 뭐니, 조조니 다 이렇게,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아, 여기 있는데, 아, 근데 칼을 한, 열방을, 돌아가면서 맞았다는 게, 하, 여기, 요정도 하겠습니다, 요정도, D, 왕윤, 왕윤을 이제, 잘 살다가, 음, 진짜, 막판에 이제, 해골 깨지는 일이 많았죠, 연안계도 이제, 해야되고, 어, 막판에 이제, 이각각사 오면서, 그쵸? 거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벽에서 이제, 떨어졌을 거야. 성벽에서 떨어져서 이제, 죽었을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왕윤이 좀, 그, 원리원칙주의자라서, 음, 자기 명을, 자기가 재촉한 게 또 있어요. 그니까, 원리원칙주의자니까, 어떻게 했어? 깐깐하고, 피곤하단 말이야. 주변에 사람들이 어려워해, 왕윤을. 그쵸? 왕윤을 편하게 생각했어요? 자, 봐봐. 예를 들어. 좀 유쾌하잖아. 유쾌하잖아. 어? 치, 치, 성격이 뒤틀려서 그렇지. 성격이 뒤틀려서 그렇지. 기분 좋은 날에는 유쾌하잖아. 그래도. 그쵸? 아니, 이상해, 얘도. 그니까, 한, 뭐, 한, 100일 중에 한, 90, 99일은 이상할 거야. 근데 하루 정도는 유쾌하잖아. 그니까, 성격 맞는 날, 기분 좋은 날은. 근데 왕윤 같은 스타일은, 100이면 100 다, 어렵거든. 그니까, 좀 주변에 사람도 없고, 좀, 그래서, 나는 여기 좀, 비극적인 결말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놔야 되지 않나? 이 정도로 해야 돼. 곽사 같은 경우는, 아, 사실은, 이제 곽사가, 황제를 막 하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 황제를 할 정도, 막 이런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거 인생으로 하면 좀 어렵다. 그치? 인생으로 하면 어렵고, 싸움으로 떠야겠다, 싸움으로. 인생으로 하면은, 다 그냥, 자연사한 캐릭터가 다 위에니까, 싸움으로. 이게 짱으로 떠야 돼, 결국은. 괜히, 학원폭력물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니야. 전성기 기준, 짱 뜨는 걸로 하죠. 전성기 기준. 뭐, 문관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싸움짱. 싸움짱. 삼국지장, 삼국지, 싸움짱, 티어메이커. 문관은 뭐, 깔고 가야죠. 그들만의 리그가 있어요, 문관들은 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무력이 있고, 그 부대 통솔 능력이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대의 통솔 능력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냥, 주먹이 운다처럼, 링에서 만났다고 친다든지. 친, 친다든지. 주먹이 운다로 해? 주먹이 운다. 근데 그렇게, 주먹이 운다로 치기에는, 봐봐.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화웅, 아, 화웅은 그래도 일기토가 있으니까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 원소랑, 원소랑 공손들이랑 붙어. 주먹이 운다로 해. 그럼 기준이 없잖아, 사실. 아, 이게 순위를 어떻게 매겨야 하는지 어렵네. 과거님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친구하고 싶은 사람? 친구하고 싶은 사람? 친구하고 싶은 사람으로 할게요. 친구하고 싶은 사람. 이게 몇 번이 바뀌는 거야? 자, 뭐 황보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능력이 좋은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아, 전형적인 일중독자거든요. 일중독자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일을 많이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타이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부하로? 부하로? 내 부하, 내 부하. 그렇기 때문에 일을 되게 잘하는 게 있지만, 그 좀 약간 성격도 공과 사를 좀 구분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 C 정도로, C 정도로 놓고, 기준을 삼아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D, B 정도로 하겠습니다. B.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돼지, 이거? 기준이 너무 어려운데? 호감도, 호감으로 가자, 호감. 호감으로 가자. 기르신. 호감으로 가줍니다. 유언. 유언 같은 경우는, 뭐, 익주에서, 뭐, 털을 잡고, 유정한테 이게, 안정적으로 좀 물려줬죠. 아,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삼국지를 보다 보면은, 어때요? 상공지 게임을 할 때나 이런 거 보면 이 왕 같은 존재 얄밉단 말이야 지금 막 한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하는데 처박혀가지고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 뭔가 얄미워 약간 비호야 비호 비호기 때문에 한 시 정도로 넣겠습니다 황보숭은 그에 비해서 고군분투하는 게 좀 호감이죠 호감이니까 황보숭은 한 또 인정 못 받은 거는 또 우리는 또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S까지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신이기도 하고 자 공손도 공손도는 이제 얘도 이제 왕 같은 존재죠 왕 같은 존재인데 공손도 공손 강 공손연 이렇게 있는데 공손도는 요동에서 엄청나게 그 영향력을 행세했다가 이 그 동생이 있어 공손 강 공손 강이 있을 거야 공손 강이 좀 어리버리를 타서 공손연이 죽이고 자기가 올라갈 거예요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손연이 손자래 공손 공 아 공손 강이 있고 공이 있어 맞아 강 공손 도 공손 강 공손 어 공 공 공손 강 공손 공이 있는데 공손 강이의 아들이 공손 연이고 공손 공이 어리버리를 타서 공손 연이 죽이고 올라갔을걸 아니네 강이 어리버리를 탔네 강이 어리버리를 타서 아무튼 그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얘도 이제 왕같은 존재인데 보면은 공손 연이 일단 비호야 공손 연이 그 송건하고 할 때 그 사기를 친 게 있어가지고 비호기 때문에 공손 도도 그렇게까지 호감이 있진 않죠 안중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놓겠습니다 원소 원소 좀 호감이죠 원소 원소는 기본적으로 음 그 우유부단하고 그 기회를 놓친 이런 부분들이 참 어 소설로 볼 때 처음에 볼 때는 답답했어 그치 처음에 볼 땐 답답했는데 나중에 한 몇 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갑자기 지금 부하들이 어 지금 조조를 공격해야지 어 된다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데 아들이 아파서 원상이 아파서 아 지금은 좀 미루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난 자신감으로 다가왔다 지금 아니어도 조조는 어 아무 때나 해도 썰어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으로 느껴졌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했어 왜냐 조조랑 원소랑 별 차이 안 난다고 느꼈거든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조조가 엄청 잘한 거였다 그래서 원소가 일찍 죽지만 않았더라도 어 뭐 그렇게 좀 기적적으로 되진 않았을 거다 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 한타 터지고 갑자기 근데 뭐 수명도 이제 그거니까 근데 이제 후계자 문제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원소는 기본적으로 그 조조랑 그 게임에서도 그렇고 조조랑 비교를 해보면 항상 뭔가 부족해 삼국지 시리즈의 게임에서도 원소는 항상 겉만 번지르라고 안에 뭐 내용물 뭐 장수나 이런 것도 뭔가 부실해 그러니까 뭐 뭐 좀 약간 부실한 도시락 느낌이야 조조는 되게 알차있고 안에가 꽉 차있고 원소는 사실 그 땅만 시작할 때 세 개 있고 조조 두 개 있을 때 딱 해보면은 원소는 좀 약간 질소 포장 나중에 재평가를 계속 받아가지고 이 원소 부하들이 계속 스탯이 올라가긴 했지만 한 삼국지 막 한 4, 5 이러면은 무조건 개 처발렸어요 막 거의 그냥 패급도 그런 패급이 없어 막 고람 막 이런 애들 보면 막 무력 막 60면 막 그래서 이렇게 질소 포장이 돼있어서 그게 근데 또 이상하게 호감 포인트야 뭔지 알죠 뭔지 뭔지 이상하게 좀 약간 마음이 가는 거 있잖아 그치 괜히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괜히 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순옥형이 그 오소를 잘 지켰더라면 뭘 했더라면 했더라면이 너무 많아 얘는 그치 수명이 좀 길었더라면 형제간의 우애가 있었더라면 뭐가 했더라면 고간 고간이라고 있잖아 또 사위 사위가 좀 협조를 좀 잘해서 같이 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저랬더라면 장수끼리 뭐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이상하게 얘는 호감이다 그래서 A S까지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S까지 자 도겸 도겸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비한테 백운 갑옷도 주고 어 기본적으로 좀 약간 어 연예에서 보면 거의 그 느낌이야 그 메탈슬러그에 나오는 그 그 뭐지 포로 할아버지 같이 이벤트 선물 주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상국지 산타 할아버지야 땅도 주고 이벤트 할아버지 그리고 바라는 게 없어 아낌없이 주는 산타 할아버지 바라는 게 없어요 호감이죠 상국지 소설 보면 진짜 호감이야 도겸 아저씨 도겸 할아버지 도겸 할아버지는 이게 SS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의 기준입니다 연의 기준 진규 진규는 사실 비호예요 왜냐면은 보면 이제 이상하게 여포편을 들게 된단 말이야 그쵸 왜 왜 여포편을 들냐면은 일단 여포가 거기서 호감 포인트를 쌓아요 그 기령하고 유비랑 붙었을 때 지가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그 기령이 쳐들어갔을 때 왜 쳐들어갔냐면 이제 원술한테 뒷돈 군량 받고 안 도와주기로 한 거였거든 그래가지고 유비가 이제 위기에 처하는데 어 그거를 어쨌든 자기가 나가가지고 화를 쏴가지고 원문사극으로 해결한 게 이게 호감이었어 그게 약간 이 새끼 좀 약간 뇌 없이 하는데 이상하게 좀 호감 호감이네 은근히 호감이네 그리고 장비랑 있을 때도 막 계속 친한 척 하잖아 어디서 막 떠돌고 와가지고 그쵸 그 좆 털리고 막 여기저기 돌다가 유비가 있는 서주에 왔는데 막 아 막 친한 척 하니까 장비랑 관우가 들여보내면 안된다고 하면서 장비가 막 엄청 푸대져바거든 만나자마자 원 여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 그치 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기분 좋은 스탠스를 유지했다는 거 그리고 약간 유쾌한 느낌 있다 여포가 약간 의리는 없지만 유쾌한 느낌이 좀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여포한테 좀 약간 마음이 가는데 자꾸 그 여포 하는데 그 칼침을 꽂아 얘가 진규 진등부자가 능력하고 별개로 되게 얄미웠어 나는 그 보면서도 여포가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주인공도 아니고 폐륜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규가 그 성문 닫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여포가 좀 불쌍하더라고 그죠 불쌍했어 그래서 얘 진규는 좀 F까지는 좀 떨어져야 되지 않나 좀 비호감이다 자 하진 하진은 사실 좀 음 십상시랑 대립하면서 음 별생각 별생각 없긴 했어 처음에 나올 때 이상하게 그 정이 안 간달까 정이 좀 안 가 그냥 D D F F에다 놓을까 F에다 놓을게 아 여기는 이렇게 넣자 진규보다 더 비호감 있을지도 몰라 곽사 곽사는 은근히 유쾌해 내가 소설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각 곽사 이 그 듀엣 결성하는 거 자체가 좀 약간 그 이상하게 호감이고 황제 막 쥐고 막 하는데 지들이 막 컨트롤 못하는 것도 좀 약간 호감이고 이 각 곽사가 주는 그 어감 이 각 곽사 너무 그 철덕 콤비야 그죠 이름 자체가 이 각 곽사 발음이 그냥 착착 감겨 유쾌해 그리고 지들이 감당 못하는 이거를 막 막 어떻게 막 이 그 그 벼슬을 막 감당 못해가지고 막 막 추락하는 것도 은근히 그 관전 포인트 그래서 곽사는 유언이나 이런 사람보다는 훨씬 호감이다 B 정도에 놓겠습니다 왕윤 왕윤이 좀 약간 답답해 왕윤이 약간 고구마야 이 각 곽사가 어 좀 봐달라고 했을 때 아 근데 또 봐줄 수는 없었겠지 그치 근데 또 어떻게 봐줘 방배동 복실인이 16개월 구독하잖아 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런 계략을 써가지고 곤란하게 하면은 일단 비오더라고 그 당하는 애가 악인이든 선역이든 동탁이랑 여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미인계로 이렇게 막 사이를 멀어지게 한 거잖아 근데 동탁은 동탁대로 여포한테 어떻게 잘해주려고 했는데 자꾸 초선이 어? 절대 그걸 결정을 못하게 막 그 하잖아 그 소설에서 그 속 터지잖아 그거를 이제 왕윤이 했다는 게 너무 열받아 그래서 왕윤은 좀 비오로 가야 되지 않나 진규까지 비오는 아닌데 요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어 뭐 여포에게 가느니 죽겠어 형 말이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하거든요 정원 정원 호방 하죠 어? 동탁 딱 하는데 어? 갑자기 일침 한번 딱 넣고 호방해요 호감이에요 그리고 그 담궈질 때도 담궈질 때도 어 좀 안타깝게 하긴 하지만 한 여기 A에는 놔야 되지 않나 호감이다 동탁 동탁은 확실히 비오죠 동탁은 곽사보다 비오야 좀 얘는 그 다 그 조져놓고 그 장안 간 것만으로도 비오야 그 굴 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하게 둘 다 악당인데 곽사는 이상하게 호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좀 어설프면은 좀 호감인 것 같아 어설프면 얘는 좀 약간 좀 확실하게 했잖아 그치? 근데 왕윤보다 호감이냐 하면 그건 아니죠 진규랑 동탁하고 하면 진규가 더 비오감이죠 이상하게 진규는 비오감이야 노식 노식도 좀 약간 속 터져 아 난 좀 노식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아 뇌물 좀 주지 그게 뭐라고 어? 다 다 주는데 그냥 뇌물 좀 주지 좀 아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요 그렇게 막 호감은 아니었어 정원 정원 정도로 할까요? 정원 정도 장각 장각은 좀 호감이죠 확실히 너무 너무 그 시작부터가 뭐야 어? 공익을 위해서 이제 시작한 일이야 근데 일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락을 한 거지 그치? 시작은 좋았어 시작은 좋았어요 공익을 위해서 시작했어 근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얘가 그 흑화해가지고 그 권력을 탐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그리고 해볼 만했다 어 그리고 한 번 뒤엎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여기는 장각은 그쵸 대구능시대를 열었죠 골디 장각이지 대략 대현영사님 노식 노식 앞에로 넣을게요 노식 앞에 정욱 정욱은 이제 뭐 제가 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되게 그 독수만 씁니다 독수만 써요 그 조조 거기에서 그냥 지독한 거 맞네 지금 약간 그 파멸 파멸시키는 것만 근데 그게 맞아떨어져 뭐 사운도 잘해요 저거 근데 약간 비오인데 진규 동탁 정도 이순 여기로 가면 안 돼 이 정도 하진도 이렇게 보면 좀 불쌍하다 그렇게까지 비오는 아닌데 그쵸 하진 하나 올려야 되겠는데 하진 하나 올려 여기까지는 좀 약간 비오야 확실히 확실한 비오야 확실한 비오라인 호감이냐 비오냐 하면은 비호 정욱 비호죠 왕윤보다 비호야 약간 이런 비오 언백호 언백호는 뭐 비오는 아니죠 도적인데 도적인데 이상하게 컬트적인 인기가 있어요 무능에서 무능에서 좀 허감인 것 같아 딱 시정도 놓겠습니다 유표 유표 좀 비오죠 유표는 호감이냐 비오니 아 근데 연이 기준이지 연이 기준이면은 비오까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산타 할아버지 2 거든요 2차 이벤? 산타 할아버지 2차 이벤인데 땅도 주고 그죠 제갈량 얻을 수 있게끔 딱 그거 해주고 이벤트도 벌여주고 2대 산타인데 2대 산타니까 짠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산타니까 좀 더 올려줄까 산타 산타는 산타 옆에 붙여 2대 산타 한수 한수도 연예에서는 호감이에요 마추랑 있는데 이간질때문에 이간질때문에 좀 이렇게 되가지고 한수 한수는 한 요정도? 곽사 밑에 누구야? 뉴규? 뉴규는 뉴규야? 몰라 뉴규는 하나 만들어 다음은 이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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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이애부 이애부 주 유라 이 스페莎 스타 아, EF. F가 있었는데. 됐어. 자, 관심 없으면 뉴규. 장제. 장제도 약간 호감이야. 약간 쭈그리. 쭈그리. 이각각사 장제랑 번조가 뒤에 있었잖아. 이각각사한테 밀려가지고 갑자기 공기되는게 약간 호감. 장제번조 약간 밀리면서 쭈그리되면서 장수랑 아래 살면서 요거 약간 호감이에요. 그래서 곽사. 곽사보단 조금 호감. 아, 이거 좀 낮춰야겠는데. 곽사보단 호감. 쭈골미가 있어요. 쭈골미. 쭈골미. 유우. 유우는 연희에서 잘 안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사로 가야겠네요. 유우는 명망이 있었던 황족인데. 공손찬한테 이제. 공손찬한테 죽죠. 관심없음으로 가자. 순우경. 순우경 B5죠. 순우경 확실한 B5야. 얘는 진짜 대접이 삼국지 연희에서 확실히 최하야. 얘는. 얘 때문에 다 조지어지고 얘는 F 주겠습니다. 얘는 F까지 줘야돼요. 순우경. 진짜 개 답답해. 구기. 구기는 이제 정사 에이스. 정사 에이스인데. 연희에서는 비중이 없죠. 관심없음. 서영. 내 딸 서영이. 내 딸 서영이. 동탁 에이스죠. 조조. 조조 쫓아올 때. 갈아버리는거. 은근 쾌감있죠. 조조. 세상 잘난 듯이 쫓아올 때. 갈아버릴때. 쾌감있거든요. 조조 이렇게. 지는 싸움. 그렇게 없는데. 처음. 그. 맛보여주면서. 조조한테 세상에. 쓴맛을 한번 보여준. 서영 대장군님. 조홍도. 같이 하면서 그죠. 이때 그 조홍이. 그거 했잖아. 세상에 조홍은 없어도. 조조는 있어야 된다. 그때. 그때가 이때 아니야. 명대사도 한번 만들어주고. 제조기잖아. 그쵸. 조조가 나 조졌다. 이러니까. 아니다. 어. 무조건 살아야된다. 하면서 이제. 조홍 제일 하이라이트. 그거 아니야. 그걸로 조홍이 끝까지 가는거야. 사실은. 어. 그때 그 이벤트 딱 해가지고. 사실 뭐. 그렇게 막 없거든. 아. 조조. 그거 박살낼 때. 호감이죠. 유능하죠. 유능한 맛이 있어요. 근데. 노식. 여기. 여기. 호감 라인으로 가기에는. 조금. 그죠.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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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감 라인으로 가기에는. 여긴. 여긴. 경비. 여긴. 이렇게 잡아. 잡아 주죠. 자.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가후 가후 가후는 사실 좀 약간 비오였어 나는 볼때 개열받어 왔다갔다하는게 어 그죠 은근 비오죠 비오 아니야? 조조 계속 담굴때 개비오인데 진짜 조조 담굴때도 개비오고 어 그 뭐지? 그니까 지삐 몰라 지삐 그래가지고 뭐야 그 이각 곽사랑 있을때도 그죠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쵸? 이각 곽사한테 그걸 줘가지고 그리고 이래놓고 이지라 해놓고 지 목숨하고 관련 안되있으니까 적벽대전 조지든말든 신경담슴 이거 확실한 비오죠? 확실한 비오고 어 제 생각에 여기 진규 영감하고 동탁 앞에 아니 동탁라인은 아닌것 같다 근데 좀 비오인데 얘 동탁 앞에 비오 비오 황저우 황저도 좀 비오야 얘땜에 이제 감령이 그쵸? 감령이 저쪽으로 갔잖아 3연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얘 확실히 비오야 그리고 게임 해보면 아시겠지만 능력치도 어중간해가지고 진짜 비오야 그리고 얘가 그 포로로 잡혀가지고 시체랑 교환될걸요? 그쵸? 아 근데 또 송견도 한거는 또 있죠? 있는데 아 그 호감이냐 비오냐 하면은 비오인거 같애 공손도를 관심없음으로 가자 별생각 없다 그쵸? 확실히 캐릭터 있는 애들이 있어야지 여기는 이각 한상의 그거죠? 듀오죠? 이각이냐 곽사냐 하면은 곽사가 좀 더 호감이야 곽사가 조금 더 호감 얘가 대장군이고 얘가 대사마거든요 그니까 대사마가 좀 약간 덜 받아서 약간 호감 그리고 곽사는 그 부인한테 계속 휘둘리거든요 거기서 주는 그 캐릭터적인 특성도 있어 캐릭터가 확실해 부인한테 좀 휘둘림 황치홈 황충은 간지지 이거는 진짜 황충은 확실히 간지야 정군산에서 따는 것까지 이건 완전히 완성이야 내 영구 할비를 좋아하나? 할아버지를 좋아하나? 정군산에서 딱 그 완성되죠 그쵸? 아니 그 거의 그냥 마왕급이거든 연이 보면은 아실거야 하우연은 그냥 마왕이야 하우돈 하우연 뭐 뭐 뭐 서황 이런 애들은 그냥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죽였단 말이지 그거에 그냥 네임드 처음 죽었을 때 그 위나라 네임드 한 번 처음으로 썰었던 것 같아 그쵸? 그 다음에 뭐 장압 죽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 통쾌하다 간지다 황충 이상하게 이상하게 간지야 이 캐릭터가 노익장으로 잡혀가지고 그런지 간지 트리플 S 주겠습니다 주준 주준도 간지죠 주준도 황보숭만큼 간지인데 하아 근데 황보숭이 아무래도 좀 황보숭 주준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쵸? 황보숭만큼은 아니죠 그니까 이제 후한 이각 곽사야 이각 곽사 아 근데 주준이 조금 주준이 그 뭐지? 조조 데리고 다니던 사람 아니야? 그치? 주준라인이 조조야 주준라인이 조조 노식라인이 유비고 근데 좀 약간 연희에서 좀 약간 싸가지 없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약간 싸가지 없었어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어 여기 원소 뒤 한복 한복 진짜 속 터지죠 비오죠 한복은 확실히 비오야 계속 터져 진짜로 연희 보면은 나 제일 속 터진 나 순우경급이라고 봅니다 거의 진짜 근데 순우경이 더 비오니까 뒤로 놓을게요 계속 터져요 진짜로 마등 마등은 그 사실 연희에서는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서명한 거밖에 없어 서명한 죄 서명하고 수도 가서 그거 목 잘린 거 그래서 연희에서는 호감 비호감도 아닌데 한 요정도 그래도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서명을 했기 때문에 딱 요정 요정도 쭈걸미는 못이기지 장제 쭈걸미는 못이기죠 아 근데 장제보다 진짜 번조가 쭈걸미 오지는데 장제는 장수라도 있는데 번조는 진짜 쭈걸미가 미쳐 이유 이유는 비호인데 이상하게 동탁보다는 호감이야 왜냐 얘가 막판에 아 그 그 뭐지 초선을 이제 초선을 이제 여포하고 연결 안 시켜주는 거를 딱 듣고는 아 우리는 조졌구나 했을 때 뭔가 그 거기서 오늘 어떤 통찰이 주는 어떤 호감 악역이지만 통찰이 주는 호감이 있어 아 그 현명함이 이상하게 호감이 있다 악역인데 같은 이제 쿵짝이긴 하지만 황조같이 이제 고구마 매력은 아니지 그죠 좀 시원시원해요 그죠 굴 도굴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동탁은 좀 약간 고구마가 있어 똑같이 하긴 했는데 동탁은 좀 고구마가 있잖아 그렇게 막 가지 말라고 해도 막 가가지고 그죠 기어코 가서 죽잖아 꼬라박잖아 근데 이유는 얘 얘는 얘 자체는 할 건 다 했어 그치 거기서 주는 어떤 그 호감 그래서 저는 정욱이 훨씬 뒤로 가야 돼 진짜 비호야 정욱은 황조아 정욱보다 이유가 호감이야 진짜로 아 나 왕윤을 더 뒤로 하고 싶어 왕윤 왕윤이 너무 화가 났어 볼 때 그 연안계가 너무 화남 종효 종효는 사실 뭐 호감 뭐 비호감이 있나요? 연예에서 뭐 비중이 없는데 관심 없음 어만 어만 영감님 그 장비랑 그죠 어? 호탕하게 호탕하게 어? 서로 인품을 확인하더니 호탕하게 배신한 사람 아니야 호탕하게 배신하고 문 열고 어? 아군한테 칼꽂은 할아버지 아니야 호탕하게 시 비호감이요 호탕하게 배신해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해 어? 뭐야 너무 호탕하게 배신하니까 뭐야 유쾌하잖아 이 할아버지 유쾌하네 황충하고 하면 안되지 왜냐면 황충은 한현이 개씨 비호잖아 개 막대하잖아 황충을 근데 유쾌하니 얘를 막대했어? 아니잖아 그거 거기다 갖다 대면 안돼요 그거는 황충은 자기가 담근 것도 아니야 그리고 유비가 먹었을 때도 안 들어갔었어 유비가 계속 졸라가지고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유장파가 좀 있었어요 유비 들어올 때도 유비가 막 인지도도 있고 강하지만 아 유장에게 그 받은 그 은혜가 있다면서 유장 쪽으로 그 싸우는 뭐 유파나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 장임이라던지 뭐 이렇게 있었잖아 어마는 내가 봤을 때 약간 비호야 황조정도 비호 정옥정도 비호는 아니고 워낙 호탕하게 배신해가지고 아이고 아 여기 넣어줄게요 여기 여기 넣어줄게 보는 사람이 너무 호방해서 너무 호방해서 착각하게 만듬 배신 아닌 것 같아 시원하게 문 열어줘버리니까 배신도 이렇게 하면 좀 간지지 그래 어마는 좀 더 올려주자 호감이지 호방하게 열어줬으니까 그래 배신하려면 왜 이렇게 배신하라고 어? 막 이간질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비호잖아 호방하게 열어준다면 아군 등에 칼 막 미친듯이 꽂으면 그지 내가 말하는 건가 여포처럼 시원하게 시원하게 죽이란 말이야 아니야 시원하게 그냥 다짜고짜 다짜고짜 정원한테 가가지고 담구란 말이야 그냥 담굴 거면 자꾸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어? 스며들게 하니까 열받는 거지 정옥 같은 거 봐 편지 얼마나 억울해 그쵸? 편지 억울하잖아 정보 정보는 약간 호감이죠 처음에 그 손견 부하 이제 사황 사황으로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 지략 담당이 있어요 어 그 아래 막 장교들 있잖아 어? 군수장교 먼장교 정보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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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보가 많아 그래가지고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호.. 호감이거든요 처음에 등장할 때 호감이야 사운도 잘해요 그리고 그때 등장할 때 그 사황들은 각자 무기가 다 하나씩 있었거든 이.. 아마 뭐 있었는데 철척 삼오인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약간 호감이죠 간지죠 근데 호방에게 문 열어준 호방에게 배신한 어만보다 호감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정보가 그 적백대전 할 때 원로로서 또 등장하거든요 황계 정보 해가지고 뭐 한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구세대 대표로 나오는데 나름 협조 잘해줍니다 나름 협조 잘해줘요 거기서 그죠 그래서 호감이다 거기서도 좀 약간 호감 근데 근데 호방한 거는 장각도 만만치 않은데 진짜 호방한데 파란참 만들어가지고 밀어버리는 거 호방하거든요 옷 깔맞춤 이런 거 아무나 안 해 이 패션 같은 거 정원이 좀 뒤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 장각을 올려줍시다 호방하니까 이거 확실한 호감 라인 호방한 거 호방한 거 1등 정보는 약간 부족하죠 요정도 요정도 이렇게 정원이 좀 부족하다 정원 아 정원 호방한데 요정도 공손찬 뭐 연이에서는 공손찬 뭐 사실 뭐 비호감일 게 있나 좀 불쌍해 공손찬은 왜냐하면은 조은한테 되게 잘해주는데 조은은 이미 유비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공손찬한테 마음이 뜬 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조은한테 잘해주는 게 좀 좀 짠해 이미 조은은 어? 친구의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잘해주고 있는 게 좀 짠하잖아 그니까 좀 약간 비호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 좋은 그 속도 그것도 모르고 좋은 그 뭐야 어? 렌탈까지 해주잖아 그치? 서로 그 돈독해지라고 고구마 속성도 있어 그쵸? 고구마 속성 그쵸? 고구마 속성 그쵸? 어... 원소랑 짱 뜰 때 원소랑 짱 뜰 때 좀... 잘 묘사가 안 되긴 했어 그쵸? 백마의 종이 너무 쉽게 공략됐어 연이에서 흠... 그래가지고 좀... 호감이 원소라인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호방... 얘는 이제 좀 공손차는 짠함 짠함 짠함으로 가야 될 거 같아 노식도 약간 짠함이거든요 갑자기 호기롭게 어? 황건적 토벌한다고 나갔다가 그 다음에 만났을 때가 호송될 때 만나거든요 나무 감옥에 갇혀가지고 약간 짠함 그니까 쭈글미 요런... 요런 쭈글미가 있고 요런 이렇게 짠함 그리고 호방함 요 한 세 개가 주력... 배력인 거 같아요 여기 공손차는 한 요정도 노식 뒤에 공룡 공룡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속 터지더라고 아니야 이상하게 속 터져 그 조조 밑에서 막 눈치가 없어 좀 조조가 눈치를 몇 번 주는데도 그리고 예형 데리고 왔을 거야 공룡이 그쵸 예형 데리고 와서 더 미움받아 그쵸 약간 나는 막 비오도 아니고 호감도 아니고 요 사이인데 요기? 요거 요거 한수 한수만큼 호감은 아니지 좀 비오인데 여기 끝에 넣을게요 좀만 자칫하면 비오 떨어질 수 있게요 이게, 이게 그... 엄청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인지도도 있고 그 어떤 그... 있었겠지? 당연히 어? 포스가 있었겠지? 근데 그 포스랑 별개로 그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좀 약간... 상황이 안 좋으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비비는 게 그쵸? 봉기 봉기는 약간 그 찌질미가 있죠? 봉기 봉기가 진짜 그 계속 터지게 하거든요 내분을 내분을 진짜 조장한 녀석인데 음 비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찌질미가 있어도 요거는 넘어설 수가 없다 이 찌질미는 황조 아래로 갈게요 황조 아래 장괭 장괭은 존재감이 없어 장소랑 같이 묶이는 건데 관심 없음으로 가야 돼 진짜 관심 없어 황계 간지죠? 상황 중에는 제일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항상 상황 중에서 보면은 황계정보 한당조무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고육계에서 주는 그 어떤 살신성인의 모습 그쵸? 노익장의 모습 그리고 그 조조 그 속여가지고 그 하는 거 하 그거 좀 약간 비오긴 하지만 비오긴 하지만 어 자기 그 몸을 뼈 부러지면서 했기 때문에 요건 좀 인정을 해줍시다 환계가 환계가 연극을 한 건 아니야 사실 그 주유가 저 터지는 거 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냥 터지고 한 거거든 그래서 한번 메타작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한번 맞아준 게 아주 호감이다 아 먼저 제안했어요? 좀 뒤로 가야겠는데요 근데 먼저 제안하면 더 더 줘야 되는데요? 가산점 먼저 맞겠다고 했는데 먼저 제안한 거? 시원한데요? 이거 뭐 삼국지 상남자 티어메이커야? 호방하죠? 이거 호방에 근데 호방은 성문 열어주고 아군한테 칼침 꽂은 것보다는 호방하진 않죠? 아 워마는 근데 진짜로 여기까지는 가야 할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웃겨 시원하게 진짜 지탄받아야 될 내용인데 황충하고 또 같이 묶여가지고 그치? 세트로 나오잖아 게임에서는 아무도 기억 못해 이거를 교활한 짓을 했다고 아무도 기억 못하잖아 본인까지도 속였을걸? 본인도 아마 생각도 안하고 있을걸? 그리고 매 맞는 거 지가 하겠다고 한 거 호방하죠? 한 개 올려 나이 들면은 뼈 붙지도 않는데 그냥 뼈 부러지든 말든 그냥 맞는 거 동승 야 진짜 동승 조조 입장에서는 진짜 계열 받는데 난 아무리 봐도 나는 그 삼국지 연희는 아무래도 유비가 주인공이고 조조가 악역이기 때문에 유비 친화적인 인물한테 좀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네요 동승 호방하죠 원래 이제 그 혈서 해가지고 사조직 만들어가지고 조조 이제 담그려고 하는데 잘 안됐죠 잘 안됐는데 그래도 황제 이렇게 잘 보살피고 하는 모습에서 호감 포인트를 착실히 쌓았다 착실히 쌓았어 평소에 황제가 맨날 조조 왔다 가면은 막 질질 짜면은 가가지고 아 어 괜찮습니다 최근에 제가 막 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상태가 좋더군요 그래서 위로 한번 해주고 황제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그 확실한 호감이죠 서위타죠 정사는 빼주세요 정사는 빼주시고 연희에서는 서위탄 부분만 있어 그리고 그 근데 좀 약간 안타까운 거 동승 때문에 마등도 같이 죽어버렸어 약간 민폐 민폐 기침 호감이라서 여기다 주겠습니다 공순찬 뒤에 장수 장수는 좀 비호야 보면 가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좀 비호야 그 부분이 비호였어 실컷 패다가 항복한 거 개허 개허망함 연희 보면 진짜 좀 허망한 부분이 요거 한 2차 3차까지 패다가 항복 조조가 때릴 때 되니까 항복 너 승 개울받음 호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찌질미가 있냐? 찌질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좀 약간 열받는다 그래서 좀 난 비호하러 갔으면 좋겠어 비호인데 이유 같은 어떤 통찰력보다는 좀 약간 그래도 그 조조가 또 그 여색을 탐하자 그것도 바로 일으켜가지고 그냥 칼부림 낸 거 호방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부분이 약간 좀 열받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요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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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죠 아 이유 근데 비호 라인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 이유가 이유는 장수는 숙모 숙모가 그 조조한테 그 어? 치욕을 당하니까 바로 앞뒤 안 보고 호방하게 칼 뽑아서 도륙 낸 거? 어 요거는 인정 하지만 하지만 뒤에 실컷 때리고 응 항복 요거는 좀 약간 치졸했다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진궁 연희에서 진궁 보면 진짜 속 터지죠 속 터져요 그냥 진궁 죽을 때까지 양말 안 벗겨진 거 진짜 대단해 이마가 벗겨졌네 근데 진궁도 보다 보면은 교활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조조랑 같이 다니면서 조조의 어떤 그 진짜 인면수심적인 행동을 보고 실망을 한 다음 이제 따로 행동을 하잖아 하면서 이제 옆으로 같이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제 해야되니까 막 유비 막 뒤통수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 변한 모습이 변한 모습이 앞에 조조의 그 어떤 행동에 실망하고 떠난 그 순수했던 진궁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됐네 하면서 약간 짠하게 보는 게 있어 스토리적으로 처음부터 막 교활하게 했으면은 얘도 이제 똑같이 좀 비호 라인으로 갔을 텐데 묘사를 좀 앞에 좀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진궁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난 그러면서 아 난세가 참 어 사람에게 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그냥 난세 탓을 하게 돼 그쵸? 이 사람들도 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런 여기 있는 비호들도 비호 오대장들도 다 사연이 있을 건데 묘사를 해주는 바람에 조조 옆에 있어가지고 묘사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뭐 조 난을 많이 내주는데 여포가 내가 계속 하는 내가 본 거 내가 기억나는 거면 한 3번 4번은 안 할 거야 나중에 그 하비에 그 뭐야 그 수도 터져가지고 하자무수 안 돼가지고 이제 잡혀서 죽죠 그때 이제 죽을 때도 쿨하게 죽는다 쿨하게 쿨하게 그냥 처자식 부탁하면서 그냥 뜨죠 쿨하게 그래서 계속 조조가 아 개삭하지 말라고 근데 쿨하게 개삭 한 다음에 지금 삭제 탁 엔터 자기가 자기 손으로 형장으로 가죠 계정 삭제 지금 삭제 그래서 좀 약간 우수에 젖은 그 눈빛에 그죠 사연 있는 어떤 남자의 그 호방함 충분히 이렇게 팬층 있죠 충분히 팬층 있고 원소에 좀 약간 그 인간미 찌질미 쭈골미 그러면서 좀 약간 그 허세 허세가 좀 있으면서 좀 약간 큰 소리도 쳤다가 막 인간적이고 막 화도 냈다가 막 괜히 부끄러우니까 막 전풍 감옥에서 막 안 꺼내주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매력을 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괜히 민망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 진궁도 여기 그 마치 딱 그 형장 갈 때 담배 한 대 딱 피우 어? 입에 물고 들어갈 거 아니야 갈 거 아니야 그 무슨 홍콩 느와르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진궁 그쵸? 이 이 느와르 호감 익힐 수 있냐고 이 느와르 호감 느와르 호감은 내가 봤을 때 산타 할아버지급은 된다 이 호감은 흐흐흐흐흫 삼국지 2대 산타 할아버지 1차 이벤 2차 이벤에 1차 할아버지 2차 할아버지의 준 준하다 준한다 음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산타 좀 내리래 아 산타 호감이에요 자 산타 라인 넣어보면 이거 세분화될 수도 있어요 너무 좀 사람이 쌓이면 세분화될 것 같아 지금 보면 장계 비오죠 장계는 오해를 생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비오고 확실한 비오인데 근데 장계도 좀 약간 호박한 게 있어 장계도 재물 털고 털고 깔끔하게 산으로 가 깔끔하게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 깔끔하게 죽이고 죽일 거 죽이고 딱 프로페셔널한 호감 강도살인도 깔끔하게 하면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삼국지시대 장계가 보여줘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두릉내고 사라져서 사실상 여기 삼국지시대에 거의 그냥 어떻게 나왔는지는 뒤에 모르겠지만 되게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도미화가 아니고 이때는 근데 이때는 너무 살인이 너무 만연했을때라 마련했을때라 그렇게쯤 뭐 배신해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거지 그래서 내가 봤을때는 요거는 비오긴 비오인데 뭔가 그 범죄 스페셜리스트 어떤 그런 느낌이 난다 무슨 막 이런거 있잖아 칼잡이 만화 보면 프로 칼잡이가 딱 하는 그 군더더기 없는 그 사람 담그는 모습 이런 느낌처럼 강도도 강도도 무슨 여러분들 그 강도 영화 보잖아요 뭐 오션스 일레븐 같은거 군더더기 없이 털어가 그냥 흔적도 안 남기고 거기서 주는 극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뭔지 아시죠 거기서 주는 장계 극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음 그쵸 그 신세계 연변거지의 그 느낌인거지 그래서 요거는 정욱이나 요런 느낌보다는 음 요런 느낌으로 가야될 것 같다 비오 중에서는 좀 앞에 있다 장막 장막은 좀 호호호호 하다가 좀 끝난 느낌이 있죠 그쯤에 약간 그냥 그냥 먹혔어 먹혔어 뭔가 연이에서는 그냥 먹혔어 그냥 따라다녀 그냥 먹혔다고 표현하는거 뭐라고 해야돼 지금 후임한테 먹힌 느낌 그래서 좀 약간 짠한게 있지 짠함 짠함 하지만 이 장수의 호방함은 이길 수 없죠 장막 여기다 넣겠습니다 허유 허유는 확실히 비오죠 허유는 너무 나불대 너무 열받아 그리고 그 허저한테 죽죠 허유는 근데 진규가 진짜 비오인데 딱 요정도 비오 가호 가호 아래 동탁 위 조무 야 조무 빨간두건 대신 죽기 거의 거의 손견의 벤시 손견의 벤시 손견의 벤시 손견 수호천사 손견 수호천사잖아 손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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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게무샤 손견이 그 여기서 종 여기 그때 화 그 누구야 하옹이랑 할 때 수호천사 빠져가지고 그 다음 한다 유 유표 지나갈때 죽었잖아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공유가 된거죠 손견 수호천사 뺐어 그래? 그럼 돌골님 수호천사 쿨 돌 때까지는 해야되는데 좀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 뭐야 옥새 주웠다고 너무 성급하게 한 것 같다 자 바로 말파공 바로 바로 절벽 위에서 말파공 맞고 손견 안타깝게 그때 아마 누가 일기토로 황조 잡아가지고 시체 교환했는데 누가 일기토로 잡았더라? 손채기 잡았나? 손채기 잡았어요 그 조문은 간지죠 이거 딱 어? 거의 그냥 영화 같은 듯 나오는 그 클리셰 같은 거 아니야 여긴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가 그리고 시체로 밝현대 그리고 손견 길길이 날뛸 그래서 확실한 호감 호방하다 호방한데 비중이 너무 없다 동승위에까지 해줄게 동승위 공선차는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요 지금 호감이다 조무 그 손견 그 사황 중에 한 명 대신 중원에 곽도 곽도 선생님 연걸전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원소군에서 어? 어리버릿하는 원소군에서 유비 그 역병짓 알아차리고 끝까지 쫓아오는 곽도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연희에서는 곽도도 계속 터지죠 곽도, 봉기가 이 둘이 진짜 그건데 곽도가 더 곽도가 제일 심할걸? 얘는 이제 대놓고 앞장서서 말아먹었을걸? 그 후계작 갈라질때도 지가 그 가짜 정보 다 만들어가지고 했잖아 그치 지금 약간 진짜 속 터지게 하기 때문에 한복은 좀 여기에 끼긴 좀 그렇다 그치? 좀 쭈골미가 있는데 그치 진규가 여기로 가야돼 진규, 동탁 진규, 동탁 허유 여기 아 이거 알차다 여기 알차네 진규 진짜 개죽이고 싶어 요거지 요 느낌이지 금선 금선은 사실 얘도 좀 약간 상태 안좋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금선은 금선은 뭐 딱히 뭐 잘못한거 없어 이때 금선 밑에서 걔 누구야? 공지가 배신해가지고 그렇게 된거잖아 그치? 공지가 배신하자고 했는데 안한다고 한 죄 그거밖에 없어 생각해보니까 잘 못한것도 없어 그치? 좀 약간 억울해 억울한게 있어 무관심으로 갈까? 무관심으로 가 화웅 화웅 하.. 호방하지 화웅 호방하죠 처음에 딱 등장하는 중간보스 요 호방한데 요런 호방함이 있냐? 요정도는 아니야 그치? 시원하게 문 열어주고 칼침 놓는건 아니잖아 어? 누구 팔 부러질 사람인데 손드는 그런 호방함이 아니잖아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는데 맞을 사람인데 손들어 그 느낌은 아니니까 어라? 하다가 죽은거잖아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황홍은 요정도 삐 원술 원술은 옆에 있으면 짜증날거 같은데 소설로 읽으니까 좀 재밌음 원술은 막 그 군량도 안주고 막 그 어? 18로 재우고 날 때 군량도 안주고 막 찌질하게 하는게 은근 재밌음 그 여포랑 여포랑 시트콤 찍을때 어? 사돈 한회 만회 막 하면서 둘이 막 그 어? 시트콤 찍을때도 좀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꿀물 먹고싶다고 할때도 그죠? 그리고 옆에서 다 말렸는데 호방하기에 칭제? 호감이죠 반역을 반역을 이게 봐봐 유표나 유표나 유언이나 어? 다 조용히 했단 말이야 어? 한수나 막 이런애들 조용히 그냥 장로나 괜히 그냥 어? 건드리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그냥 아 미워하려면 미워해 그냥 호방하게 그냥 어? 조조조차도 눈치봐서 황제를 못했는데 속은 다 똑같거든? 어? 단지 표현만 안했을 뿐? 시원하게 했잖아 그냥 시원하게 하고 멸망했잖아 그냥 그럼 어떻게 돼? 황제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 황제라고 기억을 하잖아 칭제하고 시원하게 그냥 멸망 호방아 난 오히려 호감라인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비호인데 안걸리는데 이쪽으로 좀 올려서 음 장각도 시원하게 그죠? 장각도 시원하게 여기까지는 올려야되지 않나 일종의 원피스로 치면 버기야? 버기 시원해 자 기령 기령은 여포가 그 활 맞추고 돌아가라니까 돌아간게 너무 열받아 그 어리버릿한게 너무 열받아요 난 B5로 넣고 싶어요 B5에 아 근데 어리버리향은 또 그런 또 그.. 그게 있는데 어리버리 어리버리 어리버리의 미가 있는데 호방하게 인정한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호방하게 인정한거 아니에요? 어 보통 거기서 인정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어디있어 그지? 거기서 어? 맞췄네? 갈게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어디있어? 집에가면 꾸중 들을텐데 그죠? 어 쿨하게 인정 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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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령 인정이지? 어 그래 맞아 그러네 호방하네 호방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거야 그리고 그 장비랑도 한 30합 했을거야 그죠? 좀 짱도 뜨고 장비가 만만하게 뭐했는데? 어 아니다 삼천도의 고수가 기령이 아 내가 무력이 없어서 내가 그냥 돌아간게 아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호방하게 돌아간거지 내가 어? 숯 틀려서 짱 뜨면 나도 할 땐 한다 요런 느낌인거지 여포가 있어서도 짱 떴으면 떨 수도 있는 녀석이야 근데 단지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거기 때문에 확실한 호감 라인으로 어 요기까지 올려야되지 않나 요 라인 호감이잖아 호감 아니 원술 뒤 원술 뒤까지 가자 호감 조조 어 조조는 악역이지만 어 어 밉지 않은 악역이야 그니까 포스있는 악역이야 포스있는 악역 그니까 조조가 좀 약간 그 좀 시원시원한게 있어요 시원시원한게 그래서 너무 잘나가지고 좀 얄미운게 있죠 뭐 여백사 사건도 있고 뭐 또 그 군량보급관 참수사건도 있고 서주 대효도도 있고 뭐 과도 많지만 그만큼 뭐 공도 있으니까 좀 약간 음 근데 조조는 원술을 넘을 순 없어 원술을 넘을 순 없어 요 라인도 안 돼 근데 원 원소 여기는 S는 진짜로 뭔가 있어야 돼 호박한 매력 호박한 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만들어야 겠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하나 더 만들어야 돼 early S 이 아래 온라인 이거 아래 온라인 C D E F 됐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색깔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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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냐가 중요한거 그리고 실제로 흠이 이렇게 많아도 마지막에 그 유쾌한 한방이 있다면 인정받는거에요 호방한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위에 올라갈 수가 없다 사실 좀 내려가야죠 호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긴 다 이제 그 쿨하게 서주도 주고 신야도 주고 제갈량도 주고 다 여기 있죠 호방하게 정군산에서 호방하게 산타할아버지 괴량 괴월 괴량 별생각 없어요 사실 옆에서 조언 유표 밑에서 조언 괴량괴월 괴씨 관심없어요 이숙 이숙이 그거 알아요? 이숙이 삼국지 평화있죠 삼국지연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옛날에 말하는 사람들이 구전으로 계속 공연하고 막 하는거였잖아 그때 이제 대본집이 삼국지 평화인데 거기서는 이숙이 동탑 왼팔 오른팔이었어요 여포 이숙이야 여포 이숙 그래서 거의 그냥 거의 그렇게 나와 이숙이 엄청나게 막 무슨 되게 센 인물로 나와요 여기서는 그냥 좀 약간 여포 그냥 캐스팅하는 거만 하고 나중에 좀 약간 불만이 생겨가지고 배신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여포 여포가 이숙 아냐고? 여포가 이숙 알지 그러니까 이제 만난거지 근데 이제 연희만 봐야기 때문에 연희에서는 호방하진 못하죠 그 대접 좀 짧게 준거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담근거? 호방하게 담근거? 근데 그 과정이 호방하지 않았죠 호방한거 배신 이거야 근데 누차 말하지마 호방한 배신은 엄한이야 우리가 독자가 딱 보면서 어? 얘 배신하네? 딱 알아차렸잖아 그쵸? 근데 얘는 뭔데 이렇게 퍼즐처럼 이 배경이 이어지냐? 뭐야 이게? 같이 찍은 거 같지? 같은 사진관에서 찍은 거 같애 이건 안 이어지는데 이건 이어져 그래도 여기 있어라 유효 유효 이제 퇴사자 게임하면 유효 밑에 퇴사자 있고 손책 애들 나오기 전에는 나름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같이 토벌됐어요 같이 토벌됐어 응 유효는 한복 옆에다 놓을께요 위속 위속 오오오오오오오 영상 위속은 이제 배신을 했는데 배신을 할때 쪼끔 조오오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카ион 행사 여포가 조오오오.. 그걸 하긴 했어요 꺼리를 좀 주긴 했어요 막 후성 위속 송격 송헌 송헌일거야 송헌 이렇게 셋이 세트인데 사실상 언더그라운드 유관장이야 후성 위속 송헌 이렇게 있는데 후성이 그렇게 구타를 당해서 아 우리를 생각하는 장수들을 생각하는 어? 이게 이 정도구나 이렇게 알아차린거지 그래서 배신을 한거죠 그니까 이제 그때 딱 그 느껴가지고 후성의 아픈 일을 자기 일처럼 어? 생각해서 시원하게 배신 때렸다 하지만 독자들이 봤을 때 배신을 인지했다 그리고 끝이 안좋았다 조조가 이제 나중에 안량 먹이로 주지 않아요? 아 문추먹이로 주자 문추먹이로 그죠 있었다가 이제 문추멸처럼 급여하잖아 송헌하고 위속 급여해 후성은 안주고 후성은 그냥 쭉 살고 송헌 위속은 급여해서 죽어요 대가리 따가지고 줘 그러면 이제 대가리 따서 주면 안 물지 그래서 요거 위속은 비호 라인이냐 하면은 하... 막 비호는 아닌데 피딩이라고 하지? 피딩 피딩 왜냐 문추 먹인 다음에 살 찌운 다음에 그걸 또 급여하려고 관우한테 급여하려고 아 안량이에요? 아무튼 안량한테 해서 급여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보성 녹차고 안량이 돼지야 관우가 인간이고 보성 녹차다 어 이숙 아 요... 요 비호감 봉기 비호감은 아니야 이숙이 요... 요 비호감 요 비호감 3대장은 아니지 어... 한당 한당 한당은 음... 그 상황 중에 제일 존재감이 없어 안타깝게도 손견 상황 중에 제일 존재감 없다 그래서 별생각 없어 그냥 요정도 장수 장수보다 호감은 아니지 딱 요정도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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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네요 여포 자기의 본능에 이렇게까지 솔직한 사람 없었다 지금껏 지금껏 자신의 본능에 이렇게 솔직한 적토마 준다니까 어떻게 바로 담궈 그런 사람 없었어 그런 사람 없었어 여기까지 아무리 난세지만 난세지만 행동으로 옮긴 거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한 걸 바로 옮기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생각보다 명줄이 길었다 그거 어떻게 보면 뭐다? 능력이 되단했을지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살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했더라면 더 오래 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게 있어 그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진국 말을 안 들었을 때 아 그래도 유비한테 어떻게 그래 이런 것도 있었어 때를 놓친 게 아 나는 못하겠어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몇 번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주는 어떤 인간적인 호감 마음이 좀 약함 근데 마음이 약한데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욕심이 막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면 마음은 약한데 해 그러니까 아 아빠인데 어떻게 죽여 근데 적도 막 나 이런 게 욕심이 나니까 그런 자기에게 솔직한 호방함 자기에게 솔직한 호방함 이게 근데 요정도 호방함은 아니야 되게 유쾌한 호방함은 아니야 그치? 좀 솔직하기 때문에 한 요정도는 더 요정도는 넣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실 원래 되게 비호인데 후세에 와가지고 여포 관련 이제 그 자꾸 그 리메이크 버전을 많이 보다 보니까 되게 순회보적인 인물로 초선바라기 난세에 살기에는 좀 너무 정직한 사람 뭐 이렇게 좀 미화된 경향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로맨티스트 그냥 생각 없는 거거든 여포는 딱 여기가 적당하다 황보송 뒤 자 하우돈 하우돈 간지죠 하우돈은 이 그 여기 안대를 하고 있는 게 그 포스를 더 장렬한 게 있어 간지야 뭔가 조조의 제일 첫 번째 가는 장군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옛날 삼국제 시리즈 보면은 무력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 한 90 하우염보다 무력 1정도 높을 거야 이 눈알 먹방이 주는 호방암 그쵸? 어 나중에 이제 정사 반영되면서 무력이 막 92까지 떨어지고 했거든요 근데 연희에서 워낙 세기 때문에 정사 반영해도 아무리 물을 타도 연희 그 스탯이 있기 때문에 90 밑으로는 아마 안 내려갔을 거야 90 아무리 떨어져도 한 88 삼국제 6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바뀌게 변형을 한 게 있었는데 아무리 못해도 88 이상일 거야 90 이상 88 이상 그래서 하우돈은 이 주는 이 포스가 있다 그리고 그 그 뭐야 방망파 제갈량 데뷔전 야 데뷔했다니까 시원하게 병사 데려가서 호방하게 말아먹는 어? 인신공량 데뷔전 시원하게 어? 배려해주는 그 호방암이 있잖아 시원하게 데뷔 어? 거기 그 나오잖아 그 하얀거 타벨 아 이 왕 도와줄 거면 빤스 먹고 시원하게 도와줘라 빤스 먹고 시원하게 도와줬잖아 호방하게 그냥 어? 인신공량 하면서 뭐 아지텍이야 그냥 그래서 요거 요거 호방암도 있고 어... 그 이후로는 좀 안 보인 것 같아요 그죠? 그 뒤로는 영걸전에서는 이제 양양 양양 지키는 장수로 나와가지고 관우한테 목 달고 죽거든요 근데 포스에 비해서는 난 이 호방암 매력 여 단계는 못 간다고 봐 호감이지만 아 요 요 조은 조은이 어떤 마음을 품는지도 모르고 조은한테 잘해주는 이 짠한 미를 이길 수 있어? 어? 이 속도 없는 바보 이 속도 없는 바보와 이 매력을 이길 수 있어? 하오더니 그 엄마한테 등짝스 메시지 맞으면서 이런 말 들을 거에요 공손찬 엄마들 야유 이... 어? 속알머리... 어? 속알머리... 아니 속알머리래 이 속도... 속도 좋다 속도 없는 놈 어? 그 좋냐 그렇게 해주는 게? 퍼주는 게 좋냐? 이렇게 아유 썩을 놈 어? 아유 그... 헤헤헤 이러고요 이 매력 이길 수 있냐고 못 이겨 하오는... 하오는 뒤로 가야 돼 하오는 뒤로 가야 돼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조은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헤헤헤헤 자 손견 손견은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저주를 걸었었죠 어... 나한테 옥새가 있으면 나는... 돌맞고 죽을 것이다 말파이트 궁맞고 죽을 것이다 근데 그 선언할 때가 하오... 화홍한테 조무... 그... 수호천사 빠졌을 때 했다 그래서 말파이트 궁맞고 사망 어... 손견은 어... 정상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호감은 아니야 화홍하고 싸울 때 호방하게 나갔지만 막 그런 게 뭐 딱히 없었고 저는 이각과 곽사가 주는 이 좌충우돌 유쾌함을 못 이길 것 같아 시끌벅적 좌충우돌 소란극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 손견 이거 보면은 그 포지도 똑같아요 맞췄어 포지 맞췄잖아 이 유쾌함이 이길 수 있어? 칼도 맞췄잖아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진 칼 같은 칼이야 이거 세트야 이거 이게 영혼의 듀오지 요거 요거 자체로도 간지고 저수 원소측 원소측 모사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정확도가 높고 하는 이제 그런 모사들은 이제 전풍저수 요 라인에서 딱 끊어지거든 사실상 그죠 그 쪽집게 그냥 작두 작두조원은 이 두 명 작두조원은 이 두 명 라인이야 이 두 명이 지구전을 주장을 했었고 저수는 이제 확실히 그 뭐야 마지막까지 어? 그거 하면서 버텼잖아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채로 죽었나? 놓고 가가지고 저수 놓고 가가지고 흘리고 가서 죽었을 거야 근데 이제 조조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안 들어왔잖아 그쵸 안 들어왔서 죽고 저수 아들이 아마 원소쪽 계속 임관하면서 계속 했을 거야 성 함락됐는데 감옥에 남아가지고 같이 탈출 못한 그래서 여기 좀 약간 그 호방한 맛이 있죠 확실히 좀 약간 호감 라인으로 가야 된다 저수는 저수는 화웅하고 저수랑 보면은 근데 또 서영과 화웅이 주는 또 그 호쾌한 맛은 없거든 그쵸? 조조한테 그 처음으로 딱 그 쓴맛 보여주고 그쵸? 연합군한테 쓴맛 보여주고 요 쓴맛 쓴맛 형제가 지키고 있는 요 라인은 못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근데 무관이 이렇게 높냐고 하는데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삼국지는 전쟁 소설이라가지고 무장이 티어가 높을 수밖에 없어 묘사가 별로 안 돼 문관은 그리고 교활한 것만 해 문관은 교활한 짓만 장소 영감 영감이 계속 그 호감작을 하거든요 손책 때부터 호감작을 해요 그 장괭 장소 해가지고 호감작 하다가 적벽대전 전에서 항복하자고 해서 까방권 다 까먹음 까방권 거기서 사실은 그게 뭐 항복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복잡한 거니까 해봐야 되는데 어렸을 때 볼 때는 뭐? 항복을 해? 매국노 아니야? 매국노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거 완전 이 할아버지 완전 매국노 돼? 그래서 요 1호설엔 주장했던 장소 그동안 했던 그 이 강동의 어르신 느낌이 확 사라진다 느낌이 확 사라져 어? 한타도 안 해보고 그래서 요 결과가 적벽대전이 그 극적으로 승리해버려가지고 더 모양사가 없어졌죠 장소 약간 비호야 비호로 가야돼 근데 막 봉기, 황조 요쪽 비호냐 근데 연이에서는 진짜 비호긴 한데 연이에서는 진짜 비호야 근데 봉기 위쪽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잠깐만 아 그래도 봉기가 여기 쓸 라인은 알지 여기까지는 가야지 가우 더 뒤 비호지 신베 신베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 충이 하나는 진짜였다는 거 성질이 더러울 뿐 그래서 여기는 이상하게 신베는 이상하게 비호는 아니야 근데 얘가 일조는 했어 내부는 일조는 했어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래서 의도 근데 얘는 의도한 거 얘는 의도한 거고 얘는 약간 의도 근데 얘 맞아 후계자 다툼할 때는 얘가 얘가 원담한테 붙지 않아? 아 원상한테 붙어? 원상한테 붙어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원상이냐 원담이냐 하면은 원상이 맞거든? 근데 원상이 맞아 근데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원담이 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소가 남긴 거 그대로 갔으면 됐는데 유언 조작하면서 다 꽈놓은 거잖아 근데 신베 입장에서는 그거를 내부 결속을 흐트러놓게 했다고 평가받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 그 유언 조작한 게 그 악질인 거지 좀 그죠? 근데 호감은 호감은 아니야 요 라인은 호감은 확실히 아니야 가후 뒤쪽 가후 뒤쪽을 하겠습니다 D라인? D라인 아니야 화음 화음은 뭐 사실 삼국지 연휴 볼 때 별 내용 없거든요 근데 다만 헌재한테 그 뭐지 선양하라고 그 패악질 부릴 때가 있어요 패악질 어 협박해 막 엄청 협박해 헌재한테 막 패악질 부려 거기서 완전히 비호감이에요 화음 패악질 계속해서 조비 그 뭐지 황제 그 등극할 수 있게 계속 막 선양하라고 막 어 말씀 막 선양 그러니까 그거야 그래가지고 헌재가 한나라 황제가 계속 그 물려 그 황제자리 양보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도 시달려가지고 알았어요 넘기겠습니다 하니까 조비가 아닙니다 저는 덕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막 개시달려가지고 아 제발 받아주세요 아닙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화음 누가 보냈어 조비가 보냈잖아 근데 계속 한 3번 4번 5번 10번 제발 받아주세요 막 막 울면서 막 해서 그때서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혔다 연휴에서는 진짜 비호감입니다 그래서 하는게 딱 그 그거 하나만 딱 그 포커스가 잡히니까 그게 전부야 그러니까 더 비호감으로 느껴져 장소는 그래도 뒤에 어 열심히 하잖아 그때만 좀 약간 있는데 화음은 확실히 비오지 아 여기 유유호 뒤에 송헌 미롬이죠 미롬 어? 송헌 어디갔어 미롬 미롬은 미롬 옆에다 같이 같이 사육하죠 여기다 같이 사육하자 괴월 괴월 괴월은 괴량 옆에다 사육하자 순유 야 풍수사 야씨 진짜 많이 나왔는데 풍수사 순유는 간지인데 조조전에서 간지인데요 뭐한지 모르겠어요 순유는 그 계책 낼 때 자꾸 묻어가 대표가 없어 뭐 예를 들어 뭐 정욱 가짜 편지 신면매복계 뭐 이런 거 있잖아 대표작 있잖아 어? 근데 이제 연이에서는 뭐 괄과가 다 가져갔다 오는데 아무튼 얘는 없어 캐릭터가 그냥 순욱순유 요렇게 묶이게 돼 그쵸? 순욱순유로 순유는 아 캐릭터가 좀 없다 밍밍하다 밍밍해서 그냥 좀 물국수 물국수 느낌 비오는 아니지만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뭐냐면은 주는거 없이 비오는 라인 주는거 없이 비오는 라인이 있어 주는거 없이 비오는 라인 요기 요 라인 자 후성 후성은 이 밀업 라인보다는 좀 위로 가야죠 말을 말을 사랑한게 죄가 된 남자 말을 사랑한게 죄가 된 남자에요 말을 되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아 오늘 과자 파티 해도 되냐고 했다가 너희 과자 파티 할 때 술 먹을거지 그래서 몽둥이 맞았다 몽둥이 맞았다 그래서 여포한테 몽둥이 맞아가지고 저거는 어? 저거는 주인도 멋도 아니야 하면서 이제 계열 받아가지고 이제 꽁꽁 묶죠 과자 파티 못하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호감이냐? 근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호감이야 이상하게 아 유언도 주는거 없이 미온 라인으로 넣어야겠다 어 이게 딱 적당해 주는거 없이 미온 라인 몰라 그러니까 뭐했다고 미온지 모르겠어 그냥 미워 그냥 비호야 약간 비호 약간 비호 그러니까 완전 비호는 아니고 약 약간 비호 괜히 호감 라인은 사실 여기죠 순계는 좀 약간 비호인데 우금 우금이 그 우금이죠 그거 수몰된 수몰된 우금 항복한 우금 우금은 좀 불쌍해 그치 계속 잘하다가 마지막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먹어 먹어서 먹어서 응원하자 했었잖아 이때 먹어서 응원하자 붙잡혀서 포로로서 할 수 있는거 다 한거잖아 계속 막 식량 어? 축내가지고 관우 곤란하게 만들기 따로 하는만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또 부대에 지휘관이기 때문에 승상 없는 싸움을 해서 병사들을 다 죽게 한다면 또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항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얘가 왜 그렇게 이렇게 좀 약간 온정어린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냐면 조비가 하도 갈궈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우금 괜히 좀 짠해져서 그쵸? 갑자기 우금이 그래도 어? 용서해주나? 했는데 딱 찾아갔는데 막 능욕하니까 화병나가지고 죽어버리니까 거기서 갑자기 평가가 그렇게 됐어 그냥 그냥 배신했다가 그냥 배신했다고 한다 이러면은 좀 약간 비호감으로 끝났을텐데 오히려 그게 짠함 요소가 돼서 아 진짜 더럽게 갈구네 어? 일평생 어? 계속 이랬는데 마지막에 그거 했다고 그냥 더럽게 갈구네 고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조조가 하면은 또 말이라도 안해 그치? 조비가 하니까 괜히 좀 짠해지잖아 그래서 여기 좀 짠한 짠한 라인이니까 우금은 한 유쾌한 라인 유쾌한 라인 앞으로 가자 유쾌한 라인 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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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등한 수 이렇게 가 장제 장제는 약간 그거죠 쭈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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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가야된다 아 오히려 이게 비극적이어서 여기로 가도 될 것 같아 동승은 좀 내려야겠다 비극적이어서 간지야 간지야 요정도 요정도는 가야될 것 같아 조모? 조모 좀 내려와야죠 임팩트 임팩트가 좀 적죠? 노식 너무 많죠? 정원 내려와야죠 정복 주준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 황... 황보숭은 데 좀 약간 달라 이 노식 주준하고는 좀 달라 황보숭은 아 황보숭은 이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람 고람은 사실 뭐 연희 볼 때 갑자기 어? 우리가 그 뭐 뭐지 누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투엄하거든 장합하고 세트 메뉴야 사실 장합 세트 메뉴인데 장합이 햄버거 메인은 좀 감튀 느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좀 활동을 많이 하죠 감튀 장합 장합 햄버거 고람 감튀 그리고 게임에서 스탯도 좋아요 게임도 스탯 아마 군량 덜 먹는 거 있을 거야 고람이 그래서 고람은 사실 막 호감도 멋도 아니야 그냥 한당 뒤에 놓을게 사실 여기다 놔야 돼 관심 없음 악진 악진은 그 몸이 막 막 흉터투성이라가지고 어? 그 그게 있잖아 주태 위나라 주태 느낌 있잖아 간지잖아 그리고 악진은 그 알보병 출신 알보병 출신이잖아 연습생 신화 연습생 신화잖아 연습생 신화에 악진 그리고 이름이 이름도 솔직히 좀 왜 그 이게 있어 악진이 주는 그 어? 그 악바리 악바리 정신 같은 게 느껴지잖아 그쵸? 그 간지가 또 있어 그리고 합비에서 잘 막았죠 또 거기서 주는 또 그 근성 같은 게 느껴지죠 이름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호감 라인이죠 악진은 우금보다는 호감이다 정보보다는 호감이다 이 정도 이 정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진 진님 진님은 이제 그 편지쟁이 그 글 잘 쓰는 애 글 잘 써서 조조 빡치게 하는 애 경문 쓰는 애 경문 대가미 대가미 파이터 근데 조조가 쿨하게 등용을 합니다 아 능력이 너무 어 되게 좋다 이 능력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등용을 해 근데 진님이 막 그렇게 막 막 싫다 만다 막 이런 그런 걸 하진 않았거든 그래서 호감 뭐 이런 건 아니야 D 정도에 넣겠습니다 고라운드 놔줄까?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래도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D야 가만히만 있어도 금선도 올려줘야 하는데 그러면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금선도 좀 불쌍하죠 자 전이 전이 간지죠 전이 그 뭐야 점령 점령 미션에서 혼자 비비면서 시간 끌어가지고 그죠? 쌈국제에도 있거든요 쌈국제에도 우리편 재정비활동만 계속 뺑뺑이 돌아가지고 시간 버티는 전이 전이는 그 처음에 등장도 포스 있습니다 그 깃발 세우면서 등장하잖아 조주전 보면 깃발 세워요 그리고 전이 따라서 허저도 들어오죠 전이랑 치고받고 하면서 허저랑 허저랑 알몸 레슬링 앨몸 레슬링 한번 하고 허허 오일 레슬링 고게 간지야 그 확 그 뭐지 쌍철극 잃어버리고 나서도 그 그 뭐야 창 10개 던져가지고 원샷 원킬로 데려가는 거 자벨 린 자벨 린도 간지지 자벨 바바지 자벨 바바 어 호방한 매력이 있죠 아 이거 호방하지 아 근데 기령 정도의 호방하냐는 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아 왜냐면은 아무도 안 한 걸 해야 되거든 기령은 야 야 졌으니까 너 가 이러니까 갔잖아 야 너 졌으니까 가 가 그리고 다 사실은 충성심이 없어서 다 자기가 왕처럼 살았는데 아무도 왕제 칭제를 아는데 조주도 안 하는 걸 했어 그죠 그리고 대놓고 몇 월 며칠에 다 뒤집어 엎자고 해서 호방하게 호방하게 태평천국 아 태평천국 운동이 아니지 황건당 운동을 벌였어 어 됐죠 근데 전인은 사실 열심히 해서 죽은 게 꽤 있어 열심히 해서 죽은 게 조항도 대신해서 죽었고 그죠 조무도 있고 그래서 간지는 있지만 요 라인까지는 와야 되지 않나 여기는 그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 있어 여기 써놔야 독보적인 아니면 요렇게 하자 여기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산타라 아버지를 내려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으로 그럴까 그리고 올려주자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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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궁도 아 독보적인 호방한 건 아니야 그치 요 요 요 5대 천왕들이 보여준 너 뼈 부러질래 그냥 봐라 뼈 부러질 아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 전인은 뼈 부러질래 물어봐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부러질 상황에서 용기 있게 한 거지 근데 뼈 부러질 사람은 했는데 손 들고 자기가 한다고 안 부러져도 되는데 갑자기 그게 다른 거죠 상황이 안 부러져도 되는데 나이도 이렇게 많은데 어?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는 하나 파주자 산타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 AA로 할게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라인은 이렇게 산타할아버지만큼 매력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산타할아버지라 아 빨강으로 해야겠다 산타할아버지니까 됐어 황충이 왜 여기까지 올라갔지 아 황충이 여기 올라갈 거 아닌데 어마만큼 어마만큼 호방해 아 근데 호방하기는 한데 딱 여기죠 딱 전이 정도의 호방함이죠 독보적인 여기는 독보적인 호방하는 매력 여기다 이렇게 나겠다 아 웃기네 확실한 호감라인 여기는 비워놓겠습니다 독보적인 호방 자기만의 호방한 매력 체계를 갖춘 인물만 올라갔어 오 호방대장군 예술하고 똑같아 독보적인 호방은 미학을 보여줬느냐지 호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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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공선도가 딸려왔네 무관심은 이 안의 순서도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어요 안녕 안녕 이제 많이 먹고 자랐죠 위석송원 먹고 그리고 여어하는 여어하는 쿨함 관우를 봤을 때 여어 여어가 주는 그 여유가 있죠 그러면 주는 거 없는 미온 라인보다는 위에 있겠죠 요거 뭐 짐님 뭐 욕쟁이 뭐 이런 욕쟁이보다는 앞에 가야 되고 아니 욕쟁이도 욕쟁이도 좀 매력이 있어요 욕쟁이는 확실히 위로 가줘야 된다 욕쟁이 욕쟁이 여기까지 그리고 안양은 여어가 주는 여유 이각각서 좌충우돌 대환장극 이거 이길기 힘들 것 같은데 욕쟁이 아래 여기 문추 문추는 안양이 당하고 나서 문추가 열받아서 나오는데 뒤에 나오기 때문에 투야 투 투라서 조금 더 세게 나와요 게임에서는 문추는 좀 약간 안타까운 게 안량보다는 캐릭터가 더 없어 그 뒤에 여어가 있는데 명대사가 없어 문추는 사실 조은한테 초반에 그 캐릭터는 있다 공손찬하고 붙을 때 조은하고 붙는 그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는 안양 문추 여기 붙여주죠 간지가 나니까 근데 조은이 성장 전인데 그러니까 문추가 되게 약해 보인다 근데 사실 이제 정사에서는 이제 그거죠 이제 내가 알기로는 막 정사에서는 뭐야 임팩트가 없고 그냥 뇌물로 뇌물로 자리에 올라온 무능력한 막 그런 지휘관의 그게 있더라고요 자 유비 유비는 유비는 호감이죠 호감이야 확실한 호감이야 비 이상이야 비 이상이야 왜 호감이냐 유비가 좌충우돌 어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와중에 일관되게 추구하는 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유비만의 정의 그 고집 가오 그런 어떤 호방암 그러니까 이 그 자기만의 그 고집이 있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땐 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유비 입장에서는 그 자기만의 그 이상한 무조건 자기부터 지켜야 되는 그 고집이 있거든 자기가 싫으면 안 먹어 근데 먹을 수 있으면 무조건 먹어 그러니까 서주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안돼 도저히 안돼 아니면 계속 거절해 서주도 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포가 왔을 때도 덜컥 넘겨줌 익주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낼름 먹어 자기만의 그게 있어 근데 고집이 똥고집이 장난이 아니야 도망갈 때도 어 천천히 도망가고 그쵸 이 광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남들에 비해서 지킬 거 다 지키면서 가는데 느리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종착지에 왔을 때 그 카타르시스 럭키 여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포랑 친한 거야 형동생 하는 거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가는데 그 결승점에 살아서 돌아온 아니 그 도착한 그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호감 어디 호감이냐 한중공방전에서 조주한테 예예 하면서 굽실대다가 거기서 호방하게 한 소리 하는 거 쭈그렁텅이 해서 계속 쭈그러져 있다가 조주 말이 맞다고 계속 하다가 거기서 호방하게 한 소리 해서 조주 뒷목 잡기 한 거 어떤 그런 호방함 졸렬한 거 아님 근데 유비가 하니까 이상하게 호방하네 유비가 하니까 호방해 그래서 여기 S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유비의 그 호방함이 있어 독보적인 호방함에다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릉대전 이렇게 유능한 군 사령관이 이렇게 유능한 군 사령관이 경력이 몇십 년이야 아우가 죽으니까 다 꼬라박잖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다 꼬라박을 수 있어요? 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비벼가지고 다 양풀에다 더 넣어가지고 비벼버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라면? 꼬라박을 수 있어? 못해 이 독보적인 독보적인 호방함 배력에 이거 아 그러면 그렇게 치면 오소의 군량고 호방하게 다 비볐는데 양푼에다 놓고 비볐는데 순우경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독보적인 호방함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눈 자르고 코 자르고 독보적으로 다 비벼버렸는데 눈 비비고 어? 귀 비비고 아니죠 얘는 술 마시다가 잠이 든 거고 유비는 알면서도 여기에서 다 비벼 비벼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 데리고 와서 노력해서 비볐다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벼질 수 있는 거를 비벼지게 한 거고 유비는 직접 가서 비빈 거야 직접 가서 양푼에다 다 넣고 쓱싹쓱싹 근데 그 이유가 어?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간 거지 하우돈이 방망파에서 쓱싹쓱싹 비빈 거랑은 좀 다르죠 얘는 그냥 열받아서 비빈 거고 열받아서 쫓아가다가 비벼진 거고 유비는 비벼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나는 오늘 비빔밥을 한 그릇 만들어야 된다 어? 거대한 비빔밥 다 같이 그 다 같이 그 엄청나게 큰 그 주걱으로 만드는 비빔밥이야 그걸 만들어야 된다 명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독보적인 호방암 여기서도 이제 쿨하게 너 가 이제 어? 그래? 알았어 갈게 그래서 면만대군 다 이끌고 돌아간 기령이냐 어? 여기는 내가 이제 원수라는 내가 책임지고 혼낼게 이렇게 하는 기령이 어? 독보적인 호방암이냐 유비 그래 내가 죽을 자리는 내가 만든다 자 관우장비 죽었어? 그래 그냥 다 다 모아 양푼에서 다 넣어 그게 누구야? 황권도 넣고 뭐 다 집어넣어 어? 뭐 뭐야? 마량도 집어넣고 다 막 한 스푼씩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비벼버려 그냥 할 수 있냐 이거야 요정도는 호방암이다 요정도 호방암은 있다 원술은 황제 아 이거 진짜 황제 칭제에 대한 호방암은 이거 못 넣을 것 같은데 아픈 호방암 매맞는 호방암은 요거 요정도 딱 요정도 순으로 호방암인 것 같아요 독보적인 호방암 자 다음입니다 왕랑 피커솥 피커솥에서 길바닥에서 죽거든요 길바닥은 일단 아 이거 왜 어만하고 장갑은 왜 있냐면요 어만 아무도 배신자라고 생각 안함 황충하고 같이 세트로 묶여서 그냥 노익장을 과시한 장수라고 생각하지만 장비가 여기 지나갔을 때 어만이 지키는 성을 지나갔을 때 갑자기 성격이 맞아서 호방하게 문 열고 시원하게 배신하면서 아곤 등에 칼 막 꽂아 댐 근데 아무도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 너무나 당당하게 배신해가지고 그냥 배신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하지 응당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라고 생각을 해 사실 배신이거든 이게 근데 왜 이게 호방하냐 이거 보면은 유장한테 유장한테 대접도 잘 받았어 근데 아주 그냥 호방하게 열어서 술을 술 좀 마시더니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배신을 제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충신 같기도 하고 그치? 이상하게 충신 같아 느낌이 일러스트가 되게 그 완고한 것 같고 그런 호방함을 호방함 때문에 앞에다 뒀다 장갑 몇 월 며칠에 동시에 동시에 일어나자는 요 생각 요 호방함 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국적인 이벤트를 벌였다 전국적인 이벤트 벌인 사람이 없어 아직까지 장갑은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터뜨렸다 요 호방함 못 이긴다 그래서 엄한이 호방신기에 맨 앞인 이유가 그래요 나머지는 다 자기 어?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이미지를 다 짊어지고 있어 그쵸? 황개조차도 뭔가 그 오나라 그 중추에서 막 그 꼰대의 느낌을 준단 말이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배신을 때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방신기에 호방신기에 마지다 리더다 유비도 비난 당하잖아 그치? 장갑도 비난 당하고 원술도 당하고 황개도 당하고 기령도 당하는데 엄한 만큼은 비난을 안 당한다 이적 이적은 그냥 뭐 형주에서 그냥 그 뭐 선비 1 이 정도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D예요 왕랑 왕랑 비커솥 제갈량하고 설전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왕랑이 좀 약간 그 화음하고 같이 패악질을 부렸기 때문에 좀 비호가 있죠 비호인데 그 피커솥이 주는 피커솥이 주는 그 시원하게 쏟아버리고 갔다는 느낌이 있어서 왕랑은 좀 그게 좀 화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쫘악 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흩뿌리고 그냥 갔다는 느낌이 있어 시원하게 그냥 잘 어 잘 놀다 갑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갈 때 그 예술 점수가 있어서 조금 확실한 호감라인 확실하진 않지만 욕쟁이 아래에다 두겠습니다. 욕쟁이 아래 욕이 또 예술이기 때문에 진님은 적절 유장 유장은 약간 쭈글미가 있죠 어? 아 백비트 감사합니다 아 예능대로 호감 유장은 그냥 사람을 믿은 줄 옆에 중신들이 다 유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말 하지마 유비는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산타할아버지 산타할아버지 라인에 사실 도겸이 없었으면 유비는 계속 떠돌아 댔을 것이다 유표가 없었으면 제갈량도 못 얻었을 것이다 신야에서 한자리 깔고 앉아있을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장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익주도 받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산타할아버지 라인 호감 전풍 너무 강직하죠 어렸을 때는 좀 왜 전풍 말 안 듣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 안 듣고 싶게끔 말해 이건 전풍 잘못이야 듣기 싫게 말해 이게 사실 이 아래야 이 아래야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근데 주는 거 있거든?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치? 그래서 H로 가자 확실한 B호 라인은 이렇게 가고 전풍을 여기까지 내리자 가고 어떨까요? 비호가 많네. 근데 진짜 비호야. 신배보다도 비호인 것 같아, 나는. 황정우. 장소가 좀 너무 덜 비호인데. 정욱 확실히 비호죠? 여기. 정욱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자, 고순. 고순은 좀 답답한 게 있어. 호감인데 좀 답답해. 아, 좀 답답한 매력이 있어. 그래서 호감인데 답답한 것도 매력이 될 수 있을까? 답답한 것도 매력이 될 수 있죠? 답답한 거. 영걸전 고순 보여드릴게요. 영걸전 고순. 이건 이제 조조전 고순 이런데. 영걸전 고순. 소위 말해서 잡졸이란 얘기해요. 잡장. 연예에서는 사실 존재감 없어, 그렇게. 게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정사 반영하고 하면서 재평가를 받은 게 있지. 사실 그렇게 없어. 연예에서는. 오히려 후성이 더 존재감 있어. 말. 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조조전에서는 이렇게 바뀌죠. 얘가 이 일러스트가 고순이 되고. 요게 아마 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좀 찌질한 말 좋아하는 애 같이 될 거야. 야, 옛날에 막 이거 회의하는 거 보면 진짜 소름끼쳤는데 무서워가지고. 일러스트만 봐도 무서웠어. 막 장품 한 대씩 마지막으로 다 날라. 다 나가 떨어져가지고. 이때 부금을 진짜 잘 써가지고 진짜 소름끼쳤거든. 그 미디움이 주는 그, 알죠? 아무튼 고순은. 음. 여기 있었는데, 근처. 고순은. 혼자 무슨. 무협재에 나오는 사람 같네. 혼자 대협 같아. 연이 기준이니까 좀 낮추죠. 요 정도 매력. 손견은 왜 D냐고? 손견은 좀 약간 비호야. 좀 비호예요. 그냥 막 그 옥새 막 그거 해가지고 막 어? 하고 막 처음에 화웅하고 싸울 때도 막 별로 없고. 좀 꼴 베기 싫어. 오히려 부하들이 좀 호감이고. 손견은 좀 비호였어. 하우연. 하우연. 하우연 간지죠. 하우연. 속공. 근데 연이에서는 막 그렇게 뭐 없었죠. 정군산에서 좀 그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하우돈 보다 높을 순 없어. 하우돈 보다 높을 수도 없고. 음. 근데 이름이 하우라서 되게 무서워 보였어. 그죠? 그 이름이 주는 그것도 있어. 이기 때문에. 호감. 세트로 하고 싶은 호감. 요런 호감 있어. 자 관우. 관우 간지죠. 관우. 형주 도독으로 있으면서. 어땠어? 위나라 오나라. 동시에. 동시에 공격하기. 옛날. 옛날 히틀러처럼. 동시에 두 군데 타격하기. 오나라한테 미움받으면서. 어? 미움받게 하고. 오나라 쳐들어오기에서. 두 군데 동시. 동시 싸우기. 양면 전선. 뭐 본인이 만든 건 아니지만. 거의 본인이 자초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호방하죠. 성관한테 쥐새끼라고 했죠. 호방하죠. 그니까 이게 사실. 쥐새끼라고 하는 게. 난 연희를 볼 때도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윗선에서 다 해결한 건데. 왜 지가 왜 나대? 왜 지가 나대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곤란해지는 거는. 어? 형님인데 왜 지가 나대냐일 거야. 그니까 미친놈이지니까. 거의 살살. 그때 뇌가. 뇌가 많이. 그 주름이 없어진 거야. 사실은. 그래서 관우는. 하. 근데 거기에 그 호방암이 있어. 그 주창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우금이 그 숨을 됐을 때. 배에 둥실둥실 타고 다니면서. 그 애들 이렇게. 하나씩 그. 청룡어널도로 건져주면서. 그 모습에 반한 우금이. 아. 마음속으로 깊이. 항복을 했다는 거. 그. 그 호방암. 그. 청룡어널도로 한. 한 명씩 건져주는 호방암. 배 타고 둥실둥실. 타고 다니면서. 아. 그리고 오관육참 호방암이 있지. 이게 사실. 그. 연희에서의 관우는 깔 수가 없어. 누가 그 어. 형님 본다고 거기 그. 어. 다 박살내면서 가. 무슨. 그쵸.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이제 독보적인 호방암이에요. 근데. 다만. 산타 할아버지 라인. 넘어. 넘었어. 넘었는데. 이 전이가 주는 호방암도. 사실. 상당한 호방암이야. 근데. 왜 못 올라갔냐. 독보적인 호방암을 보여줬냐 이거야. 독보적인 호방암. 전이도 나름 어. 유니크하게. 화살 막 엄청 맞으면서. 막 버텼단 말이야. 그런데도 못 올라간 거. 새로운 개념을 보여줬다. 이들은. 호방신기들은. 새로운 개념을. 관우 보여줬어요? 관우 뭐 있어. 뼈 긁는 거? 뼈 긁는 호방암? 바둑을 두면 안 되죠. 사실은. 바둑을 두면. 후에 호방신기. 아. 후방 감사합니다. 뼈 긁는 걸로 갔으면. 하우돈도. 하우돈도 올라가야지. 하우돈은 이 에피소드. 연희에서 에피소드가 임팩트가 있으니까. 확실히 올려줍시다. 확실히 올려줍시다. 조조는 이제 전쟁에서 그. 앞니 깨진 거였거든요. 화살 맞고 앞니 깨진 거. 고 간지. 정대만. 정대만 간지. 아 그치. 그 처음에 그 무슨. 뭐. 뭐 있는데 그 무슨. 무슨 염전 뭐 뭐. 그 있지 않았어? 아 소금장수 시절이었나? 뭐 있었는데? 그 뭐 죽였어. 그 무슨 뭐. 부당한 거 뭐. 뭐 한다고. 죽이고 시작해. 그 수배 중. 관우는 등장부터. 혼자 수호지 찍으면서 등장해. 수배 중이야 수배 중.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근데 동네 서. 서당. 훈장선생님. 훈장선생님 하고 있어. 물론 여러 가지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버전이긴 하지만. 훈장선생님 버전도 있어요. 훈장선생님 버전도 있고. 그 수배 당하는 버전도 있고. 그리고 뭐. 장비가 막 곤란해하니까. 곤란한 상황이. 되니까. 그때. 갑자기. 갑자기. 자기 그. 갑옷이랑 다 갑자기 지배했던 거. 훈장선생님 버전이야. 훈장선생. 관우 훈장선생님 버전은. 평소 춘추조시전을 하도 즐겨봐가지고. 거의 암송하고 있었고. 장비가 막 소란을 피우니까. 장비를 이대로 냅두다가는. 어. 그냥 법대로 가면은. 사형이니까 안되겠다. 왜냐면 막 위병 때리고 이래가지고. 아 구해줘야겠다. 자기가. 집에 있는. 갑옷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처럼 하고 나와가지고. 딱. 지켜주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 그거 소설이죠 소설. 장군스킨 착용해가지고. 그거 간지가 있어. 근데 관. 아 중매 창시자다? 아. 근데 죽어서 이렇게 여행 많이 다닌 사람은 또 없어. 여기 삼국제에서. 돌아서. 관우가. 죽어서 몇 명 죽였어. 조조 죽였죠. 여몽. 어? 칠공분열 일으켰죠. 그게 누구야. 반장. 반장도 상태 안 좋아졌던 것 같은데. 반장. 반장이 이제 직접 포획한 애거든. 반장도 안 좋아졌고. 적토마는 그냥 지가 안 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장비도. 장비도 죽였죠. 유비도 죽이고 장비도 죽이고. 장포관흥. 어? 막 복수한다고 갔다가 다. 어? 비벼져서 겨우 살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북벌할 때 좀 쓰죠. 장포관흥. 이게 연이에서는 거의 그냥 2세대. 그. 보급해준 거지. 장수 다 죽어가지고. 새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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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 독보적인 호방함이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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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문추 썰 때. 그리고. 유비에. 행선지가 알려지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 흠. 옷 선물 받으니까. 위에. 얹어 입기. 흠. 흠. 술. 아 술 식었을 때. 이게 에피소드가 많네. 관우가. 아 근데 그 정도. 독보적인 호방함은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호방함은 아니고. 천리행으로. 아 천리행이 진짜. 아 천리행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19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천리행. 유비 찾을 때까지. 죽이고 다니는 게. 너무 호방하다. 뼈 부러지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데. 요기. 요 정도 하겠습니다. 유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 요 호방함. 오빠에. 유비 발견 못하면 계속 야구. 죽이고 다닐 거라는. 이야기잖아 그치. 사실 그. 옥완육참할 때. 옥완지키는 장수들. 잘못 없거든. 해야 할 일이 했을 뿐이거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관우가 무슨 피해자처럼 보여 관우를 막 어? 막 관 다 따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안되겠다 관우는 정면돌파하면 안되기 때문에 몰래 친절하게 맞이한 다음에 몰래 죽이자 한거를 되게 치졸한 방법인 것처럼 묘사를 해 소설에서 그죠 사실은 관우랑 1대1로 뜨면 안되니까 어떻게 책임을 다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책임을 다하려고 한거였는데 이상하게 비열하고 되게 나쁜놈으로 묘사 최선을 다한건데 그죠 그리고 아 그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게 그러면 통행증을 달라고 하는데 통행증도 없어 그럼 어떻게 보내줘 그래서 통행증이 없으면 못갑니다 이러니까 근데 난 가야겠다 갑자기 남동을 피우는거야 그리고 얼굴 보면 지금 술 먹었는지 안먹었는지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순욱 순욱은 이게 또 드라마죠 그죠 조조와 한 배를 탔는데 아 생각하고 있던게 달랐다 여기 그냥 순욱 드라마가 또 하나 나와도 될 것 같다 하지만 호방암은 없다 호방암은 없어 빈 도시락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5관 6점을 해야 된다 근데 순욱은 그냥 죽어버렸다 그 호방암은 없다 빈 도시락 보면은 보통의 같은 경우 순욱이 호방해져서 이 호방신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옥에서 빈 찬합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빈 찬합을 계속 그 남들 잘 때 간수들 잘 때 계속 갈아가지고 창을 만들어서 갑자기 오라고 한다면 푹 지르고 타록을 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빈 찬합으로 갈아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뭐 숟가락같이 만들어서 파고 타록을 하든가 그 정도 호방암은 보여주지 못했다 이 정도 이제 눈알 눈알 먹고 뭐 이런 호방암 솔직한 호방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욕심 나는 대로 하고도 꽤 오래 살았다 그런 호방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 호감 아니 산타 할아버지의 호감까지도 못 갈거 같다 내 생각에는 irmi 으음 남잉 요 호감이 어 으음 황보숭 뒤쪽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 요정도 요정도 호감이다 나는 내가 봤을 때 산타의 벽까지는 아니고 제정신은 A가 한 개네요 그러네 제정신은 A가 한 개네 여기 보면 미친놈들밖에 없네 자 한연 한연 미쳤죠 황충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면서도 황충 오니까 개갈곰 뒤도 안 보고 갈곰 이런 호방암 폭언 호방 폭언을 통한 호방암을 보여줬기 때문에 확실한 비오죠 확실한 비오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소설이 유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좀 고맙기도 해 얘가 막 그렇게 안 했으면 황충이 막 들어왔을 것 같지는 않아 그치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느낌이야 한연이 딱 느끼는 거야 아 난 못 이긴다 하지만 나는 공무원으로서 어 여기 나는 그 임명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켜야 되는 게 책임자로서의 그 숙명이고 내 아래에 있는 황충과 위헌 이대로 있다가는 위헌은 모르겠지만 황충은 절대 그 나랑 같이 죽을 거기 때문에 안되겠다 황충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질게 가란 말이야 밀어내기 황충 밀어내기 계속 서운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유헌이 자기를 죽이게끔 자기는 장사... 장사군에서 같이 죽기로 이미 결심을 함 근데 죽는 거는 나로 좋감 악영은 익숙하니까 개를 풀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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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으시오 음... 하지만 비호감인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이것도 짊어지는 거 바라는 바일 거예요 한현도 그죠? 네 요정도 느끼겠습니다 조성 스나이퍼 조성 스나이퍼 맞추고 바로 그... 끔살당하거든요 포크아이 딱 쐈을 때 10 화우동이 딱 맞더니 10 호감 비호감 이 사이인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송원, 위속, 후성 요기보다는 아우... 짧고 굵게 감 그 팔건장의 어떤 그 간지 간지를 보여줘 원피스로 치면 칠무예가 좀 약간 비리비리한데 칠무예에서도 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어 거의 그냥 그 미호크의 느낌으로 자존심을 좀 지켜줌 자 요거를 호감은 아니고 호감은 아니고 조성은 욕쟁이한테는 안 되고 70분열 까지는 아니고 요기까지 가죠 여, 여, 여유 여유간지 아니지 여기 스나이핑 스나이핑 70분열 아, 스나이핑 욕쟁이는 안 돼 70분열까지 자, 장로 자, 쌀아저씨 쌀집아저씨 자, 쌀집아저씨는 쌀집아저씨가 있었기에 유비가 그... 입촉을 했습니다 쌀집아저씨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계속 3대 산타를 계속 괴롭혀가지고 3대... 3대 산타를 계속 괴롭혀서 3대 산타가 유비를 호출한 거였거든 그쵸? 장로 근데 직접적으로 막 퍼준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뭐 호감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사실 여기 요정도 장로 자, 주창 주창간지죠 주창간지야 마지막에 맥성에서 같이 그쵸?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산적에서 갑자기 모든 걸 적고 관우를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의외의 모습 산적도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산적도 해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보여준 모습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는 도적계의 복수전공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희망적인 입지전적인 인물 수영을 매우 잘함 수륙양용이라는 점 굉장히 매력이죠 매력의 호감이에요 주창은 많이 호감이지 확실한 호감라인이죠 바다로 간 산적이지 주창이 또 간지나는 게 그거야 어? 걔 누구야 방덕 물에서 막 있는데 퐁당 들어가가지고 무슨 어? 해 수달처럼 들어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잡아오잖아 그 간지잖아 간지 방덕 그 관우도 막 버거워하는데 주창이 들어가져 홀랑 쏙 들어가가지고 물개요 물개 굉장히 세다 서량 출신이 왜 수영을 잘하냐고요 서량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주창은 서량 출신 아닐텐데 서량에도 거기 그 있잖아 그 위수가 있잖아 위수 위수가 있고 뭐 하천은 또 그렇게 많겠지 아 방덕 아 방덕은 맞아요 해군 못 쳐요 아무튼 주창이 가지고 있는 그 간지 유쾌한 간지 악진 나 넘어선다고 봐 관우 옆에 있어서 캐릭터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어 근데 아 마음이 떠난 조은에게 속도 없이 계속 잘해주는 공손찬의 매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고 봅니다 수륙양용 어 복수정공 어 도적 주창도 요 매력에서는 못 이길 것이다 순정남 못 이긴다 한호 한호가 뭐였지? 한호는 모르겠어 한호 여기 둔전제 둔전제 한호 연희에서는 진짜 노관심이죠 간호 간호 유쾌하죠? 불법을 저지르는 도구 도구설 유쾌 간호 간호는 호감이지 확실한 호감이지 아 유쾌 유쾌도 그 특유의 친화력으로 했죠 항복하게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간호은 어 건방을 떨어도 밉지 않은 건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 노하우가 없는 건방 허유 금은 죽어요 하지만 그 건방을 아주 유쾌하게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산점을 준다 건방을 떨어서 더 가산점 준다 요 매력 요 매력도 넘어선다고 본다 산타아버지의 매력을 넘어선다 넘어선다 요 매력까지는 제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매력 하지만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에는 제가 줄 수가 없다 호거아 호거아 뭐 800이 뭐 갔던 뭐 그거죠 그거 쌍철극 숨기네 쌍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근육은 막 이런데 손도 막 어 투박할 거 아니야 고 손으로 이렇게 숨긴다는 거 자체가 그치 어 그 솥뚜껑 같은 손으로 쌍철극 숨긴다는 게 너무 좀 없어 보이진다 차라리 허유가 숨기면 그러려니 할 텐데 호거아 같이 이렇게 어? 막 뭐 몇백리 길을 막 어? 뭘 막 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수 있다는 어? 보디빌더가 이게 가능 이게 그거 맞냐 이거야 어?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호감이에요? 반전 매력이야? 아 쌍철극이 무거워서 호거아 정도는 돼야지 훔칠 수 있어요 그래 이 뭐 이때 당시에 뭐 훔치는 게 뭔 죄야 그치? 죄도 아니야 여기서는 사람 막 신나게 죽여대는데 뭐 훔치는 거는 죄도 아니야 거기다 어? 상대편이자 상대편 그래 호거아 그래 정상참작 시켜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죠? 바베린 조회고 그래 바베린 조회고 가져갔을 수도 있어 운동하려고 어? 전쟁 중에도 헬스 못 참죠? 전쟁 중에도 근 손실은 못 참지 뼈에 금이 가도 멈출 수 없는 게 헬스입니다 이게 중독되면은 해야 돼요 그쵸? 어 그래서 요거 호거아는 호감 라인으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손겸보다는 호감이야 그쵸? 아 손겸 내가 어떻게 죽은지 내가 기억날 것 같아 쌍철극 숨기고 쳐들어왔는데 쌍철극 없는 전유한테 죽지 않나? 그쵸? 무기 없어도 죽을 거야 펀치 준 게 아니고 전유도 병사들한테 뺏은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안 나와? 아무튼 요거 욕쟁이 스나이퍼 헬스를 못 멈추는데? 바벨인 줄 알고 가져가는데? 이거 이거 이 매력 스나이핑 매력 이기죠? 욕쟁이 매력? 이기죠? 헬스를 못 멈추는 매력인데? 근데 확실한 호감 라인은 아니야 아 너무 과하다 과해 선 넘는다 여기 여기 딱 욕쟁이 요 라인이 맞아 우번 우번은 뭐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그 설전할 때 등장할 거야 설전 별거 없어요 미축 아 미축 미축간지죠? 그냥 다 그냥 올인 올인 투자의 규제 투자의 규제죠 몰빵 미방이 배신했어도 미축은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근데 본인이 그냥 부끄러워 그 정도의 입지가 있었다 호감이죠? 확실한 호감이야 호감인데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더 점수가 높았을 텐데 부끄러워해가지고 그죠? 아 여기는요 부동산을 줘야 돼요 부동산을 더 호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어떻게 좀 좀 뭐 난세에 제대로 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동생도 어? 우물에서 죽고 그 뭐야 남동생도 거기서 죽고 배신해서 그렇고 좀 주변 인물들 좀 안 좋긴 하네 아 산타 라인 여기는 안 돼 산타 라인은 안 되고 여기 대장 호감 호감 대장으로 A 야 정상인은 내일까지가 한개야 그 이상을 보여줘야 올라가 알았어? 그 이상을 보여줘 올라가고 싶으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 자 송건 송건 여기저기 왔다갔다 뻐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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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죠 근데 얘네는 진짜 대단한게 뭐 닌자도 아니고 사는 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가 미친놈이야 얘 막 유비 원소 옆에 있는데 거기까지 집까지 막 생각해봐요 수소문해가지고 어떻게 가는거야 뭐 닌자야 얘 그냥 도적이 되고 싶은 자 나에게로 거의 다크로드급 그래서 손건도 확실한 호감이죠 호감 있고 그 닌자 호감 있어 닌자 호감 바로 밑축 뒤로 붙여주겠습니다 닌자 호감 근데 간홍의 호감 이 세명의 호감 중에 간홍이 맞아? 간홍 내려와 너 독보적인 호감 아니야 닌자 호감 닌자 호감 두 번째 미송간이다 이제부터는 미송간이야 닌자 호감 못 이기죠 능조 능조는 사실상 포켓몬 포켓몬으로 치면 막기미 집 돌보미 집 거기서 능통 태어나거든요 돌보미 집 능통 태어남 삼국지 게임 하다보면 능통이 세거든 근데 능조도 세요 능조도 세요 능조는 사실 뭐 미온 라인은 아니고 근데 존재감이 없는데 이 정도 느껴야 존재감 없으면 디야 서황 서황 간지지 서황은 일단 연의해서 먹어주는게 도끼 들고 나오기 때문에 간지야 그러니까 이 하우돈의 이 액구 간지 이 도끼 간지에서 그 악역의 느낌을 제대로 줘 그리고 관우가 딱 친한 척 할 때 정색하는 그 부분 포스 오지죠 하지만 안량한테 조 털리고 도망가는 거는 약간 그 흑역사 근데 그 흑역사까지도 뭔가 포스가 있다 아 어 뭔가 좀 인간적이다 인간적이야 서황 그리고 이게 또 항장 출신이라서 장려 관우와 친하게 지냈다 친하게 지냈다 자기 그 위나라 그 안에 장군들 소모임에 항장 소모임이 있어 거기서 이제 항장들끼리 항장클럽에서 한 번 배신한 애들 한 번 배신한 애들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사이좋게 지냈다 나중에 이제 장압도 들어오죠 그때는 이제 원수랑 싸울 때라서 관우랑 친할 때는 여기는 상황은 확실히 간지야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 호방신기 호방신기 호방신기면은 미축 미 미송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진짜 호감인데 이 세명은 호방한 매력은 여기까지야 여기도 호방한 게 아니고 자꾸 오해하시는데 하우돈도 올라갈 수 있으면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 미송간 그러니까 내가 쌍에스로 간다는 게 아니고 큰 거 하나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 라인 이 라인 여기는 닌자 호감 있는데 닌자 호감 산타 모드교 진짜 호감 있잖아 아무튼 나 뭐하고 있었지? 뭐 하나 올려야 되는데 서황 서황은 하우돈 있으면 가야 돼 가야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돼 진궁 뒤로 가 여기 딱 그리고 어 어딨어 서황 왜냐면 서황도 올리게 서황의 간지거든 서황을 올리려고 얘가 올린 거야 미송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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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뭐 어 무기 부러지고 어 메차쿠차 어 레슬링 뭐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근데 영걸전 할 때 그 도와달라고 올 때는 간지야 공룡 그 도와달라고 올 때 이름이 간지야 근데 이름이 간지니까 시 이상은 주자 이름이 간지니까 연희에서도 일기토 간지 있어요 연희에서도 일기토 간지 확실한 호감은 아니야 임팩트가 확실 있으니까 여기 가고 장자의 쭈글미는 좀 뒤로 빼야겠다 확실한 퇴사 여기까지mber 빼야될 것 같은데 쭈글미 oding 동승도 이상하게 동승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좀 정이 안 가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정이 안 가네 장합 일러스트 간지다 그지? 일러스트 되게 멋있네 장합은 이름이 간지야 그지? 근데 장합이 그게 있어요 연희에서 그 와구관 거기 있는 데서 그죠? 조홍하고 또 마찰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꼭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저 털려가지고 내분 일으킴 조홍 말을 안 들음 그래서 지가 책임지고 내가 병사 끌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조홍이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아 제가 그냥 하고 조지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했어 근데 조졌어 근데 책임 안 짐 그러니까 그런 호방함이 부족해 원래 여기서 갔는데 조져지고 와서 그냥 막 어? 난동 피웠으면 더블에스로 갔을텐데 그 호방함을 그 호방함을 그 호방함을 막 어? 갑자기 이름표 그리고 딱 들어왔어 치고 들어왔는데 조홍이 야 그러면 이제 책임져 그랬는데 아니 뭐 이름표 싫은데? 이름표 띄고 뭐 한번 붙든가 그래서 뭐 링 설치해가지고 야전에서 어? 야외에서 링 설치해가지고 조홍하고 주먹이 운다 한번 했으면은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으로 보냈을텐데 고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금에 간지는 아냐 연이에서는 우금에 간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항복도 조조한테 항복할 때도 임팩트가 없었어 그냥 오갈데 없으니까 가자 이런 느낌이었지 그쵸? 그냥 안에서는 우리가 배신한 걸로 막 퍼져있어가지고 오갈데가 없으니까 조조한테 배신하자 그래서 햄버거 고람 감자튀김 이렇게 해가지고 간거죠 그래서 요 간지는 아니야 사실 요 요쪽 라인 정원 요쪽에 확실한 요 오감 간지라인은 아니야 확실한 허감라인이라고 하지 말고 간지라인이라고 할까? 아 장압과 마속 아 그러네 아 딱 뒤에 붙여줄게 뒤에 붙여줄게 너까지 아 연이에서는 진짜 좀 별로야 정군산에서 비호 아 그니까 그 싸울 때 진짜 비호인데 근데 뭐 마속 잡았으니까 오케이 사마가 사마가는 일단 무릉만의 그 어? 그 조직 식구들 데리고 가지고 갑자기 갑툭키 해가지고 나오니까 임팩트가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 삼국질 갑자기 갑툭키 해 어 언제 언제 합류함? 갑자기 무릉만의 뭐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리고 연이에서 갑자기 막 얘가 삼국질 게임에서 막 94 막 이렇게 줬거든 이유가 갑자기 막 썰기 시작하는 거야 어 간령을 화살로 맞췄을 거야 그래가지고 무력을 갑자기 때려 박아주면서 비중이 없는데 이름의 포스와 함께 갑자기 이제 인지도가 생겨버린거지 그래서 저는 뭔가 간지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상하게 호감 왠지 호감 한 수는 좀 빠져야돼 한 수는 좀 완전 호감은 아니야 아니 연이에서는 좀 간지잖아 아니 연이에서는 좀 간지잖아 연이에서는 마초가 잃었으니까 옆에서 막 도와주잖아 맞췄 배신함 맞췄 배신함 님들도 팔 잘려봐요 배신하나하나 배신하나하나 배신한거는 진짜 이거는 이해해줘야 된다 이 느낌 마등 마등도 막 왠지 호감은 아니야 디라인 애매함 여기는 여기는 이도저도 아닌 퇴사 퇴사자 고순 곽사 이가 호구와 진님 조성 왕랑 안량 문추 장제 사마가 아 여기 그랬지 이상하게 호감 왠지 이상하게 라고 하자 이상하게 호감 뭔가 주는거 없이 호감이야 그래서 이상하게 호감을 이상하게 호감을 확실한 호감은 아니지 왠지 호감 오히려 짧고 굵게 진흙탕 파이팅한 태사자와 더 임팩트가 있어 구독 감사합니다 진군 진군이 진 진짜 이도저도 아님 사실 여기다 넣어도 돼 이거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연희에서 얼마나 그거 됐느냐인데 연희에서 그래도 좀 등장하면 여기고 안 등장하면 여기고 인정 하고 하다가 2릉에서 조져지니까 위나라로 항복 2연 배신했는데 이상하게 유비가 이렇게 좀 두둔해주면서 아 그렇게 배신의 아이콘인거는 아니야 똑같이 봐봐 3연 배신한 그 누구야 맹달이나 어? 여포나 이런거랑 비교해보면 훨씬 이미지가 깨끗해 그죠? 얘도 3번 배신했는데 얘도 3번 배신했어 유장 배신했지 유비 배신했지 아 2번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얘는 어 이상하게 호감 그러니까 유비가 그럴만했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배신한거에 비해서 이미지 깨끗한거기 때문에 더 올려야돼 곳은 위로 가겠습니다 장비 장비는 좀 비호감이긴 해 호방하긴 한데 그 서주에서 말아먹은 것도 그렇고 그 마지막 범광장달을 흑화하게 만들었어 얘 완전 또라이야 연희에서 진짜 또라이입니다 거기서 완전 다 조진거야 근데 그거는 고성에서 알콩달콩 군사 모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거에서 그 커여움으로 좀 약간 그 상소되됨 상고초려 보면 장비가 제가 그냥 집이 불지름 뭔가 그 근데 그 얘가 딱 확실히 있는게 있어 마초랑 짱 뜨는거 마초랑 백합 백합 짱 뜨고 결말 안나서 돌아가기 장판파 장판파 호방암 장비도 에피소드 좀 있죠 도구 도구 좁혀기 어만 어만하고 술 마시고 호방해지기 어만하고 어만하고 술 마시고 같이 호방해졌잖아 장비는 어만히 호방해졌는데 장비는 장비 호방해져야지 장비는 일단 아 근데 아 근데 맞아요 이게 맞는거 같아 왜냐면은 유비 기준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연희가 에피소드가 많잖아 호방하기 장판파 호방하면 이거 못 막아 이거 진짜로 이 정도 자 다음 장흠 장흠 오나라 그 그거 장흠 장흠은 물에 빠져 죽나? 물에 빠져 죽지 않나? 듣보잡은 아니야 그니까 막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나라에 막 장수들 맨날 나오는 있거든 한 10명 정도 그 정규 로스터가 있어요 로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뭐 장흠 주태는 왼쪽에 어디로 가고 뭐 감령 누구는 오른쪽 어디로 가고 두 명씩 그 전후조로 묶어질 때가 있어 그 그때 계속 나와 주전이야 주전 어 발목상대 거기에서 능력치 좀 덜 올라서 그렇지 장흠도 올라갈걸? 조금 응 조금 올라가 장흠 얘도 좀 약간 무식한 앤데 좀 약간 그 자기계발 하죠 그래서 주전이고 막 그런건 아니야 에 이상하게 호감이지 사실은 계속 이게 계속 출전하니까 출장을 계속하니까 호감이야 아 손겸보다도 나는 호감이라고 봅니다 장흠역이다 동습은 동습은 아 물에 빠진게 동습이야 동습이 그 눈 빨간 사람 아니야? 네 조범 조범 조범은 사실 이제 그 형남사군 그 조자룡 하고 같은 조씨라고 하면서 같은 조씨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족보 이렇게 열고 해가지고 하다가 너무 질척이다가 어 조팸당한 그런 캐릭터죠 흠 그래서 뭔가 확실히 확실히 좀 음 그 뒤에 마무리가 좀 그랬어 어떻게 됐더라? 조은이 조은이 막 화내가지고 저 터지고 어떻게 됐더라? 도망갔나? 다 그냥 어떻게 그 조져질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나? 아무튼 비호감이야 비호감 근데 순우경만큼 비호감은 아니야 진규 요 요 3대장 진순곽은 못이긴다 진순곽 하나 파줘야되나? 비호대장군 비호대장군 하나 파주자 아이씨 아이씨 이거 아닌데 비오 대장군 진짜 비오 원래 이렇게 중간이 좀 두터워야 돼 그쵸? 여기도 이제 형남 4군에 있던 건데 유도 아들이 그 누구야? 형도 형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벼보겠다고 해서 못 비볐죠 믿고 결제해준 죄 믿고 결제해준 죄 아마 그냥 항복 받아주고 그냥 했을 거에요 한타 해보고 써렌치자고 해서 한타 해보고 써렌친 인물이죠 그렇게 비오 느낌은 아니야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금선라인으로 고웅 고웅도 사실은 5번 라인으로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너무 짧아서 조인 조인 간지죠 조인 조인은 이제 일단 주유랑 짱 떴다는 것 자체가 그쵸? 주유랑 짱 뜨고 치고받고 했다는 것 자체가 연희에서도 간지야 팔문 금세진 그치 진도 소개하고 원피스처럼 이제부터 폐기 폐기 도입됩니다 폐기제도 도입됩니다 무장색 폐기 견문색 폐기 뭐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린 이번부터 진법 도입합니다 했는데 쓰읍 반응이 썩 좋지 않아서 진법 여기서 금 어? 팔세진 딱 나오고 말았지 어 팔문 금세진 어 그래서 조인 조인 약간 좀 우둔한 느낌도 있어 어 조조가 그 보따리 놓고 가가지고 막 그걸 읽어보면서 그 하는 그 어떤 순진무구한 그 매력이 있죠 순진무구한 매력 하우돈이나 서황에 비해서는 아 안타깝게도 안대 도끼 요런 특징이 없어 조홍은 어 그 대신 죽고 이런 에피스템 막 대신 막 혼자 막 조조 업고 막 연병 떨고 막 이런게 있잖아 아 아 근데 조인은 에피소드가 딱히 없어 딱히 딱히 그 조조가 놓고 간 보따리 해가지고 그 번성 지키면서 고 고고 있긴 하지만 음 사실은 그니까 이렇게 이런 학생들이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들은 요 봐봐 주옥 같잖아 엄한 장학원 이렇게 한 클래스 만든다고 생각해봐 기억 난다고 요반은 기억나 차라리 요반도 기억나 진규 순우경 곽도 허유동탁 한현조범 여기로 가면은 기억이 나 근데 요기 애매하게 장소황조 요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해 이도저도 아님 쓰읍 손견이 좀 비오인데 조금 애매해 여기는 좀 애매해하잖아 그건 확실히 기억하잖아 일러스트부터가 다르잖아 그니까 조조전에서 괜히 기본 스킨이 아니야 어딨어 조인 어딨어 여기 쓰읍 에이도 아닌데 에이도 아니야 조인은 진짜 그 좌충우돌 그 주유랑 치고 받고 우리집에 왜 왔니 우리집에 왜 왔니 왔다갔다 어 일보전진 일보오태 요 요 요 매력 요 매력이 있긴 한데 딱 여기야 딱 여기 조은 조은 미친놈이죠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가 이제 그 나중에 한덕 한덕 하고 싸울때 한꺼번에 여섯명 가나 여섯명 가를거야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아두 아두도 했고 초자룡은 뭐 나중에 그 제갈량 체제일때도 엄청나게 하고 그죠 남만정벌때도 뭐하고 공명전에서 뭐 코에이 그 삼국제 공명전에서도 활약이 엄청나죠 너무 깔끔해서 음 호감이긴 한데 호감이긴 한데 좀 비호감이 있어 배원소를 죽였어 배원소가 그냥 똑같이 소식 그 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생업에 힘쓰고 있을 때 지나가다가 배원소 죽임 원래는 주창하고 같이 관우한테 가서 왼팔 오른팔 하려고 했었는데 못가서 요하가 왼팔 하죠 정당방이긴 한데 뭔가 가슴 아프잖아 엇갈린 운명이 좋은 조은은 요 독보적인 호방관 매력에는 좀 믹서기가 되나 여기 S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조도 여기 있는 이유가 조조도 조조도 가야될 것 같은데 서주 대요도 때문에 아 아 근데 원수라고 같은 라인 쓰는건 좀 그래 어디 황제 있는데 어? 군주면은 황제 정도는 돼야지 와야지 뭐 장수니까 그런거고 황제 와놓는 자리인데 나중에 죽어서 되잖아 죽어서 껴줘? 껴줘? 껴줘요? 조조? 조조까지만 껴줘? 아 근데 호방한걸로 치면 진짜 이거 안 돼 아이 내려가 여기로 해줄게 그 대신 S 앞으로 해줄게 조은은 최소 여긴데 아 여폰 좀 앞으로 가야지 유관장 어? 3대1 이거 이거 인정해줘야지 유관장 3대1 조은 호방암 조은의 호방암 하아 난 여기라고 봐 자 장임 장임은 뭐 이상하게 호감이죠 왜냐면 이거 볼때마다 유.. 유장이 좀 불쌍했어 그래서 유장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함 확실하게 여기 C 이상이죠 장임이 누구냐면 이제 유장 쳐들어갔을 때 유비가 유비가 이제 유장 도와준다고 왔다가 그 장송의 그 배신 계략이 장송 형한테 들키면서 유비 측이 이제 그 내부에서 공격당하니까 아 안되겠다 유비가 그래 안되겠다 우리 본 모습 드러내자 그러면서 갑자기 막 그 병사들로 갑자기 막 후벼 파고 있었거든 그때 이제 배신 안하고 끝까지 이제 유장편에서 이제 그 암세포 제거했던 제거하는데 어? 모든 그 총력을 다했던 장수죠 아 장임이 그죠 방통 말파이트 궁으로 그죠 아 말파이트 궁이 아니구나 그걸로 했구나 에쉬 궁으로 아닌가? 말파이트 궁이었나? 말파 궁이야? 에쉬 궁이야? 콤보였나? 에쉬 궁 맞추자마자 말파 들어갔나? 그래서 그 방통 엇가 당했잖아 지나가고 내시 궁 어디선가 슉 날라가지고 맞췄 종수 그 죽은거같이 장임은 음 확실히 호감이야 근데 요 라인도 진짜 만만치 않거든 여기서부터 요 라인 안량에서 곽사라인 요기 진짜 미쳤어 요 캐릭터 이길 수 있어? 캐릭터 라인 캐릭터 라인까지는 문추가 조금 약하니까 안량 뒤로 가자 자 자 미방 미방 아 진짜 속 터지죠 미방 진짜 속 터져 그니까 부사인이 더 나쁜 놈인데 미방이 잡아줬어야지 미방이 잡아줬어야죠 미방이 안 잡아주고 오나라가서 막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좀 갑갑해 비호가 있어 비호 확실한 비호? 확실한 비호를 여기다 놔야겠다 그죠? 아니다 확실한 비호를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미방은 확실한 비호야 글쎄요 어디까지 비호냐인데 음 흠 흠 흠 흠 흠 비호대장군이라니까 느낌이 안 산다 그치 흠 흠 극혐 라인 흠 흠 흠 극혐 왼만 그나마 바로 위까지 하는거 어때 할렐루 여기 화장실 좀 다녀오게 야.. 갈길이 멀다 그쵸? 자, 조홍. 조홍 간지지? 조홍은 조인보다 높아야 돼요. 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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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 어디야? 조인? 여기 있다. 조홍은 그리고 그 말년에 또 돈이 많아가지고 또 좀 쿠사리를 좀 먹습니다. 그것도 좀 그런... 어? 좀 말년에 좀 약간 수모당하는 좀 그 맛도 있어. 그리고 좀 그 거기 한중공방전 할 때 그때 좀 약간 무능력한 모습도 약간 인간적인 매력도 좀 보여줌. 조홍은 확실히 호감라인이야. 여기 이상은 가야죠. 정보가 조금... A 까지는 아닌 것 같아. 임팩트가 그렇게 없거든? 여기. 조홍도... 아, 그래. 아, 또 호방하지? 조홍은 그... 조조 그 에피소드에서 아주 호방하죠. 이 정도 호방함. 원소가 이 정도 호방함... 원소가 이 정도 호방함... 원소가 이 정도 호방함... 그래, 이 정도 호방함... 그래, 됐다. 자, 허저. 허저는... 음... 허저는 사실... 뭐 에피소드가 있나? 마초? 허유 죽인 거 호방하게? 근데 에피소드가 또 없잖아. 그렇게. 전이와 알몸레슬링. 전이와 알몸레슬링하고. 은근히 없어요, 얘가. 은근히 없어요. 그치? 근데 이상한 게 존재감이 있어. 왜 그럴까? 그니까 꼭 이거야. 그니까 얘가 허저갖고 능지 떨어지는 말을 해서 조조가 뭐라고 한... 한마디 하면서 조조의 그... 똑똑한 게... 돋보임. 옆에서 능지 떨어지는 소리를 계속떨어... 계속해. 아, 조조 구할... 맞아. 짜잘짜잘하게 조조 죽을 뻔한 걸 많이 구해줬을 거야. 아, 막 뭐... 막... 막 밀고 들어올 때, 그치? 그때도. 막 갑옷 벗고 막, 그치? 막 갑옷 벗은 거. 그리고 요거. 그... 허위도... 이... 방귀벌레. 방귀벌레 막 다 그... 방귀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아무도... 손... 손 더러워질까 봐 안 죽였는데... 방귀벌레 몸소 죽인 거. 죽이면... 방귀냄새... 붙을까 봐 못 죽이고 있었는데... 이상해. 일단 확실한 호감이야, 허전은. 허전은 느낌은... 그게 좀 약간... 능지가 좀 부족한 캐릭터가 있어서... 확실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맞아. 커요운 맛이 있죠.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돼. 아, 전이 보다 아래야 된다고? 아, 전이 여기 있지? 아, 원소공순찬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이, 이 느낌? 우금이 좀 올라가. 이 느낌으로 가자. 자, 진등. 진등도... 극혐 라인인데. 아, 진등 극혐 라인인데, 진짜. 동탁. 동탁. 쓰읍, 동탁. 동탁 극혐 라인이긴 해. 아, 이 정도? 아, 진규 좀 약간... 과한 것 같다. 음, 이 정도로 하자. 동순곽으로 가자. 동순곽. 어, 진규가 좀 더 극혐이야. 조범. 아, 근데 넣어야겠는데? 이렇게 넣을까? 진진허동순곽. 이거 너무... 아, 너무 알짜가 아니지? 허 올라가. 진진동순곽. 장류? 장류 간지지? 간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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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장류가 에피소드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근데 옛날에 그 설명하려고 했을 때 내가 안 한 이유가 별로 없더라고. 지방 순회 공연을 많이 다니고 핫비에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막 무슨... 막 이런... 조홍 같은 에피소드가 별로 없어. 확실한 호감인데? 네. 진짜? 안전해. 다는 잘 안들어. 자 구독 감사합니다. 딱 요정도. 요정도 호감이다. B. B가 딱이야. 방덕. 언더테이커. 언더테이커도 얘도 좀 약간 웃겨. 보면. 그냥 안보내면 안가면 되거든? 그죠? 안내보내면 안가면 되는데 갑자기 지가 아 내가 관 짜서 할테니까 믿어달라. 이약물고 나가서 한다는거 자체가 얘도 좀 상태만 관우니까 관. 관을 낸다. 호방하죠. 호방한데 호방한데 딱 요정도 호방하 딱 요정도 호방하 장송 장송 좀 극혐이야 나 솔직히 곽가 아 장송은 여기다 넣어야겠다. 극혐. 허예도 넣어야겠다. 곽가. 곽가는 5만불손 하지만 조조가 굉장히 그 좋아했죠. 통통 튀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5만불손 한거랑 간홍하고도 비교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곽가는 좀 확실히 얘는 딱 그 작두 조언이 있으니까 그죠. 작두 타는 조언이 있으니까 요런 매력이 있죠. 조홍 말해 조홍 말해 조홍 말해 조홍이 뭐 조홍이 간지가 있어. 조홍만의 간지가 있어요. 조홍만의 간지. 선생님 틀린 내용 있는데 조조가 SSS. 이거요? 조조? 아 조조는 아니죠. 조조는 한계가 있어요. 어? 주변 눈치 보느라 칭제도 못했어. S가 딱이야. 그냥 S에 있어. 많이 쳐준 거야. 원술봐. 시원하게 지르고 그냥 산화되잖아. 호방하지가 않잖아. 호방하지가. 그러니까 조조가 아예 관심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관심이 있었잖아. 차마 못한 거잖아. 자 만총 만총은 사실 뭐 만총도 좀 이런 느낌이야. 장음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막 딸려서 나오는 그런 급이라 후원 감사합니다. 한 해 마지막 충신이라 칭제 안 한 건데 구독 감사합니다. 하 어? 그렇게 어? 한 해 마지막 충신이 어? 그렇게 황제 대접 잘해가지고 혈 썼어? 황제가 혈 썼어? 그렇게 대접 잘해줘서? 동네 동네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흉을 봐? 자 만총은 이도저도 아니므로 듣게요. 좀 뭔가 이름이 간지야. 총이잖아. 되게 세보여. 만총. 만총은 총이니까 여기까지. 자 왕보 왕보는 그 관우 사단으로 그때 들어가면서 되네죠? 구독 감사합니다. 왕보 조루 뭐 해가지고 존재감 없으니까 일로둘게요. 동습 그 눈이 누러내왔나? 암튼 그래요. 사실 뭐 많이 출장합니다. 장음 동습 뭐 해가지고 주태 주태가 왜 이 장음 동습 주태 막 이렇게 있는데 왜 유독 무력이 높은 거야? 손흥건을 지키고 현로를 뚫어서 그런 거야? 주태? 확실한 호감 상처가 많아서 좀 간지죠. 상처가 많아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상처가 많아서 상처가 많다고 넣기에는 여기 호락호락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하네? 여기 저요? 중학교 아 초등학교 아 초등학교 6학년 이염 이염도 그 이염라인이 있잖아요. 이염라인 어? 촉 그 호종라인 말 안 듣거든요. 제갈량하고 또 힘겨루기 이염 말 잘 안 들어 배달 잘 안 하고 이염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이야 이염 하지는 손견 손견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한수 한수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바디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동승도 이상하게 주는 거 없이 미워 됐다 이염도 이상하게 맹달 맹달은 확실히 밉상이야 잘생겼어 그지 확실한 B오라인은 F에다 달아야겠다 합쳐 합쳐 되겠는데 자 노숙 노숙 호감 호감이죠 답답한 호감이죠 노숙 호감 노숙 어리숙 호감 어리숙 호감 막 어 막 그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 그죠 막 뭐 말 바뀌면 또 해줘 다 해줘 그러니까 막 무슨 좀 음 그런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그거 아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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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제사 근데 좀 이게 뉴비 쪽을 응원하느냐 오나라 쪽을 응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캐릭터가 좀 갈릴 것 같긴 해 나는 좀 호감인데 이상한 호감으로 가야겠다 원담 원담은 계속 터지죠 진짜 얘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죽겠어 얘는 극혐이야 그냥 요정도로 들게요 왕루 무관심 이전 이전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댔죠 이전은 뭔가 이름이 이전이 되게 침착한 느낌을 줘 그죠 그리고 그 누구야 하우돈 그 방망파 질주할 때 말리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뭔가 침착한 이름이 뭔가 침착해 악지는 뭔가 악바리 근성이 있을 것 같아 이전은 호감이죠 호감인데 요 정원 갇힘 라인은 못 넘을 것 같아 정원이에요 갇힘 갇힘 라인 자 유기 유기가 진짜 불쌍하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프다고 하니까 자꾸 쳐박아놓고 무슨 얘가 그냥 생체 그 땅문서가 되어버렸어 생체 땅문서 말할 줄 아는 땅문서 유기를 갖고 있는 자가 땅 주인이야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림 근데 강화해서 유비네가 막 떠돌아다니니까 유기가 이제 데리고 오거든 왜냐면 혼자 있으면 뺏길까봐 유비될 것 같은데 생체 땅문서가 되죠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되죠 좀 불쌍해 이도저도 아니 도겸은 여기 산타 할아버지 라인에 호감이다 산타 할아버지 자꾸 이벤트로 뭐 주는 주면은 산타 할아버지 라인에 감령 감령 금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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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 호감이죠 몰래 가가지고 쑤쳐놓고 도망가는 거 호방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똑같이 어 적은 군사로 막는 거랑은 조금 달라 밤에 몰라와가지고 어 포 뜨고 와가지고 딱 오는 게 뭔가 다르다 포 뜨고 오는 게 요 호방암은 주창 아래다 제갈근 제갈근은 임팩트가 없어요 제갈근 제갈근 옆에서 그냥 한번 만나고 얘기하고 뭐하고 그렇게 없어 그래서 제갈근은 이도저도 아니 양수 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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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오죠 비오인데 양수는 그 마인드씨 마인드씨 형 닮았네요 양수가 양수는 양수가 양수는 조식 조식 쪽에서 계속 막 이렇쿵 저렇쿵 하니까 조조가 평소에 제거하고 싶어서 이제 안 그래도 꼴보기 싫었는데 딱 틈을 타서 제거했다 근데 그때 내가 그 결국 이기는 사망에 보면 좀 억울한 거 감이 없잖아 했더라고 물어봐서 대답해 주었을 뿐인데 그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제가 본데서는 얘도 입장 발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물어봐서 대답을 연희에서는 거의 죽여달라고 거의 죽여달라 그 느낌으로 하죠 죽여달라 급으로 이래도 안 죽여? 이런 느낌 딱 여기 넣겠습니다 주유 주유는 정이 많이 가 주유 그 제갈량 죽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돼 너무 깝쳐 제갈량 진짜 제갈량 그 막 그 안에서 입 터널때 보면 나조차도 죽이고 싶더라고 편지 보냈을때 어? 70분열 얘가 오죽하면 하늘을 날을 낳고 이거 했겠어 노래 불렀겠어 인간적인 매력 있다 그래서 주유를 어 주유는 주유는 적벽대전 승리한거여서 이미 여기 S는 가야되지 않나 S는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위 전위의 호방암? 여포의 호방암? 요정도 호방암이다 내가 봤을때는 조여주 조여주로 가야겠다 위연 위연도 호방하죠 제가 그냥 죽자마자 어? 양이 되니까 양이가 이제 딱 이어지니까 바로 그냥 엎어버리죠 호방하죠 어 위연은 나 그 부분이 깨알 뭐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승상이 감히 누가 나를 죽이겠는가 그거 3창 해보라고 했다고 하잖아 외치는게 이게 뭐의 포인트다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있다 진궁 진궁 뒤쪽에 넣겠습니다 손책 손책은 진짜 비호감이야 왜이렇게 비호감이지 얘 막 그 그 뭐지 할아버지도 막 잡아서 죽이고 막 하잖아 확실히 비호야 이유 뒤 이유 뒤 이유 뒤 손책 원희 원희는 진짜 존재감 없죠 이도저도 아님 진무 아 진무가 눈 노란 애인가 보다 나 지금 눈 눈 노란 애만 찾고 있어 진무는 이제 장음동습하고 같이 있어야죠 장익 장익은 이제 어 무도가 된대 얘는 나중에 그 촉 후반에 계속 거의 2급으로 등장해 장음동습 진무처럼 같이 있어 이상하게 호감짜리네 좀 떨어져야겠다 왜이렇게 떨어져야겠다 장음만 올라가 마초 마초는 일단 올라가야 돼 마초는 올라가야 되고 그냥 뭐 아빠 친구고 그냥 팔 자르고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얘는 아빠 친구가 뭐가 그냥 팔 자르고 시작한다는 자체가 호방하다 어 갑자기 들어갔다가 장로한테 했다가 음 호방하다 장안까지 꼬라봤고 하는 게 요거는 안되겠다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은 여기다 붙여 여기는 준수한 호방 호방함 딱 요정도 호방함 여기 급이 있죠 요 요 요 뒤에 안보고 들어가는 요 맛이 있잖아 여기는 뒤에 안보고 들어가는 맛 아 호주 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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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약간 극혐이야 소설책 보면 좀 열받아 약간 극혐까지 나야 되는데 좀 비호 라인 서성 서성도 사실 뭐 그 라인이죠 그냥 진무 동습 요 라인이죠 서성정봉 그쵸 서성정봉 전우조죠 법정 법정도 얘도 좀 비호야 왜 비호냐면은 법정맹달 장송 요 요 라인이 요 배신 라인이 열받아 허허 매국노라서 이 매국노라인이 덮였어 얘가 근데 또 덮였다는 게 또 자기의 능력이니까 그죠 덮였다는 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덮인 거 어 어긴 해 어만큼인데 그냥 이런 유쾌한 생각도 못 했잖아 어만은 근데 법정은 그래도 생각은 나잖아 어만은 아예 그냥 세탁이 되어버렸고 법정은 조금 약한 것 같애 아이고 얘는 좀 치사해 인간이 좀 그쵸 소인배 기본적으로 소인배잖아 확실한 비호 이유 뒤쪽에 넣겠습니다 이유는 딱 그 손톱 여기 일러스트 보면 이유 손톱 보면요 이유가 없네 이유 보면 여기 손톱 봐 손톱 손톱 있어요 이게 근데 이숙이라고 되어있네 이유인데 아 이숙인가보다 헷갈렸나 보다 이숙하고 아닌가 이유 아닌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유는 이유 일러스트인데 아무튼 이유는 그 손톱으로 굴도 시원시원하게 파잖아 도굴도 근데 약간 짜증나는 그게 있어 법정은 시원시원하게 파야되는데 집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불태워버리잖아 그냥 차라리 유협 유협도 어 결국 이기는 삼하에 등장하는데 개 개 잔인합니다 그냥 막 죽여 그냥 다짜고짜 죽여 그 조조절에서는 되게 순둥이로 나오잖아 거기서는 막 다 죽여 되게 잔인한 개척을 많이 냅니다 좀 정우과임 정우과 그래서 뭐 비호감은 아니고 존재감이 없죠 사실 무관식 주환 주환 주환은 그냥 이도저도 아니야 주환 이도저도 아니야 여기가 다 점령해버렸네 너네 가 아 이쯤에 가 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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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있죠? 반장 관우 잡는거 반장 포스 있어요 마지막에 그 미쳐버리는거 미쳐버리는것도 있죠 반장은 감령 아래 양부 양부가 뭐야 양부 몰라 문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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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 없어 문빙 그냥 고만고만 방통 방통 은근히 비호야 얘 그 조조 그 연안기 할때부터 비호였어요 좀 어 좀 나대 그리고 그 시골에 가서 그 현령하라고 하니까 그 꼭 그걸 꼭 티를 내 그치? 가서 그냥 조용히 하다가 보면 제갈량 와서 하겠지 꼭 그거 태업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어? 퍼포먼스 보여주고 프리젠테이션 쇼하고 하는거 약간 밉상이죠 방통은 원담뒤 너무나 돼 진짜 여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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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있죠 여몽은 관우 너무 오만방자였죠 누군가 일침 해줘야됩니다 여몽이 한번 보여줬죠 시원시원하죠 관우 오만방자했는데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담궜죠 요거 한번 해줘야돼 S까지 가야되지않나 아 SS까지 가야되지않나 참교육 여기까진 가야되지않나 참교육 무턱대고 까불면 담궈줄 수 있다는걸 보여줬죠 무턱대고 까불면 저주받고 사망 서서 서서 좀 비호감이야 사실 비호 라인을 합치자 비호 라인을 뭐한다고 만들어 서서 그 전화받고 슝 가는게 너무 꼴 보기 싫어 그리고 그리고 엄마가 갔는데 사망해 있잖아 그치 그럼 다시 오면 되잖아 또 안가요 그니까 더 얄팍해보여서 더 싫어 흫 너무 얄팍해 비호 원담보다 비호야 사마의 이 라인 되게 비호네 맹달 더 내려야됨 맹달은 잘생겨서 여기다 넣어놨대요 잘생겨서 잘생겨서 한복은 여기 있기는 좀 아깝다 그치? 원상 원상 원상은 좀 불쌍해 원상은 좀 그 시간이 주어졌으면 좀 잘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 원상은 좀 호감이죠 이상한게 호감이야 이 시 이상이야 뭐 좀 답답한게 느껴져 좀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안돼 그래서 이게 상황이 되게 내분이 벌어지는 와중에 경험치도 없는데 요정도 퍼포먼스 보여줬다 어 우금 아래까지는 봐줍니다 우금 아래까지 간진데 이거 은근히 간진데 원상의 고군분투 사마이 사마이 좀 비호죠 사마이 좀 비호야 확실히 가호보다 비호야 가호는 좀 올라가 신배 일단 여기 비호 제갈량 하.. 제갈량도 좀 비호야 사실 그 편지를 써서 주유를 죽였다는 인성이 너무 터졌어 아 아니 차라리 그 편지에다가 응? 독을 묻혀서 열대 그냥 뭐 독이 묻어서 죽게 하든가 너무 악췸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확실히 비호죠 그리고 지가 뭐 모든 것의 신도 아닌데 모든 것의 신인 것 마냥 다 막 꿰뚫어보고 있다는 듯이 나대고 학소한테 정의구현 당할 때 통쾌함 느끼죠 강요한테 한번 좀 어? 찬밥 대접 좀 받고 그쵸? 얘는 월클병 좀 고쳐야돼 월클병 있어가지고 그런거야 내가 봤을 때는 사마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얘는 좀 충이가 있잖아 좀 나댈 뿐 충이가 있어 그리고 그 유선을 잘 어? 보필한 거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으로 가야겠다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이염 제갈량 둘이 치고받고 싸웠으니까 여기 둘이 같이 있어 감택 감택 사실 뭐 별로 에피소드 없잖아 뭐 사신으로 나왔을 때 있나 여기다 넣겠습니다 송권 송권 내 뒤에를 잘 몰라요 노망나가지고 뭐 아들들도 다 죽여가지고 이렇게 그렇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송권이 적벽 대전을 결정을 했잖아 그 간지가 있잖아 손재린이 하면 쥐새끼라서 또 그 전에 해놓은 게 있잖아 그죠? 손책보다 아리라고? 손책은 그 그 그 열받게 하는 그게 있는데 난 성견보다는 위라고 봐요 연희에서는 연희에서는 호감이야 꼬라박은 것도 호감이야 좀 꼬라박은 것도 왜냐하면 얘가 안 꼬라박으면 오나라가 통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바심을 내게 하는데 꼬라박아줘서 좀 안심하게 하는 것도 있어 은근 인간적임 여기까지 넣겠습니다 송권 호감 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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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고생했죠? 마대도 좀 호감이에요 여기 자 육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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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죠? 육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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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 공격할 때랑 이릉대전 이릉대전 간지죠? 아 일단 여기 올려놓은 거야 고개 간지야 좀더 좀더 유비가 좀더좀더 들어올 때까지 인내력 인내력을 가지고 좀더좀더 육손 확실히 호감이야 호감이고 원상의 고군분투의 느낌도 있죠 좀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좀 약간 어 그 킹덤에 보면 이목의 느낌도 좀 있어 좀 약간 혼자 정상인 느낌 그래서 순욱보다도 더 호감인 것 같아 조홍의 매력은 넘지 못하죠 학소 그니까 제갈량을 밟아줘서 좋긴 한데 그렇다고 얘가 호감이진 않아 그냥 이상하게 호감 정도 조진 조진은 연희에서는 진짜 매력없어 그냥 무관심 관평 그니까 나는 관평이 설치는 관후보다 이 여기 뭐야 여기 왜 왔어 설치는 관후보다 옆에 이렇게 어? 같이 코스튬 해가지고 설치는 관평이 더 꼴보기 싫더라고 어 내려갔네 하지만 같이 으쌰으쌰한다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데 요정도 하겠습니다 요정도 하겠습니다 올드로걸 아 올드로걸 좀 약간 멋있어 등갑군 그 간지가 있어 얘 막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엽기적인 행동을 한 건 없거든 우리 등갑군은 굉장히 강하니까 맹획 나만 믿으시오 비겁하게 싸운 것도 아니야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웠는데 등갑군 되게 잘 싸우네 제갈량 당황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밖에 없는데 일러스트를 이렇게 그림 그냥 잘 싸운 것 뿐인데 좀 약간 억울하죠 그래서 올드로걸은 확실한 호감이야 뭐 되게 잘 싸워서 호감 나 여기 곽과 앞에 맹획 맹획 불쌍해 맹획이 먼저 건들긴 했어 알죠 옹계 그쪽 반란을 옆에서 뒤에서 사주함 옹계 고정 그 반란 맹획은 이상하게 호감이에요 인정할 때 인정할 줄 아는 캐릭터 외세의 침략에 맞선 구국의 영어 사실은 독보적인 호방암에 넣어야 될지도 몰라요 호방신계에 넣어야 될지도 몰라 누가 이거 7번을 계속 고라박아 아니 올드로걸 타사대왕 목록대왕 다 조져지면서까지 가잖아 더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포기하거든요 그때 돼서 요거는 사실 면목 있으면 멈추죠 이 호방암 이건 호방신기를 올리겠습니다 황어령 황어령은 사실 뭐 연이에서 뭐 나오는 거 없습니다 무관심 곽회 곽회도 연이에서는 그냥 그러 그냥 그저 그런 귀찮은 장수 1이죠 귀찮은 장수 1 연이에서는 그냥 조진곽회로 같이 묶여요 조진곽회 그냥 무난하게 잘 먹는 조진곽회 여기다 같이 넣겠습니다 조진이 여기 있어 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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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비가 음 아 그 격 비오로 가요 조비가 그래도 그 조식의 시를 듣고 감동하잖아 문학을 아는 남자다 본인도 글 잘 쓰고 문학에 있어서는 진심 편 감성 감성파야 그러니까 얘는 조비는 좀 원술파야 원술파 호방해 얘도 원술도 호방하잖아 어? 멋을 알잖아 원술 멋을 알아 호방해 단지 책임자라서 그런 거지 부작용이 있는 거지 부작용이 있는 거지 조비 호방해 어 독보적인 호방함 독보적인 건 아닌데 나는 조비가 연의에서는 꽤 간지나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나는 이 정도 전의 앞에 호방함 음 또 일침도 가해요 얘가 그 어 뭐 제 뭐 제갈량은 오래 못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아까 사마의였나 아무튼 뭐 일침하는데 마량 흰눈썹 사실 존재감 없어 존재감 없어요 눈썹 원툴이야 솔직히 연의에서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뭐 이릉대전 따라간 거 근데 눈썹이 호감이죠 눈썹 이상하게 호감이야 눈썹 이상하게 호감임 눈썹으로 앞자리 눈썹 호감임 유봉 야 유봉이 호감이야 진짜 나는 유봉 확실한 호감라인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 유봉은 간지지 나중에 자기 잘못한 점을 되돌리려고 맹달도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지 해보는데 안 되지 저는 유봉 호감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간다고 유봉은 전이 뒤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자 장원 장원 사실 뭐 별거 없죠 장원은 출사표 명단 멤버죠 이 정도 존재감이 없어 장원은 능통 능통 간지잖아 능통하고 서성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니다 능통하고 감령이구나 감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화해하죠 능통 능통은 간지야 능통은 간지니까 장음 앞에까지 해줄게요 정보 자 전우조 찾아가 전우조 어딨어 서성 아 여기있네 서성정봉 전우조 서성정봉이 전우조고 진무 진무 동습이 전우조일걸 진무 동습이 전우조 장음주태가 장음주태가 이거야 주태 어딨어 주태 주태 위에 있어요? 장음 장음 옆에 아 너무 많이 갔다 장음 쪽으로 와 장음 쪽으로 와 장음주태 진무 동습 서성정봉 주한 능 주한은 어디지? 주한은 좀 약간 뒨대 능조가 좀 앞세 주한 능통하고 같이 붙어야 되나? 아 주한은 전종하고 아 주한 전종 전우조가 있어요 오나라 전우조 조창 조창 간지죠 갑자기 왔다가 어? 갑자기 그 뭐야 장군으로 활동한 간지 거의 그냥 퍼스트킴 4에서 그 크렌 크렌의 간지 왕족 왕족인데 갑자기 기사가 돼요 크렌 간지 있죠 주준 앞 노식 앞 정복 앞 이전 앞 조목 멈추 마속 마속 지금 와서는 좀 유쾌하게 됐는데 유쾌한 캐릭터는 아니야 유쾌한 캐릭터는 아니야 지금 이제 유쾌 유쾌셨죠 지금은 연예에서는 진짜 개비호감이에요 진짜로 극혐이야 왜냐면은 개나대거든 그동안 그게 갑자기 오면서 배신감으로 변해 그 감정이 옆에서 이래라저래라 막 막 하면서 연이 한정으로는 얘 사정이 있겠지만 연이에서는 좀 비호감 맞아 양이 양이 진짜 비호감이죠 마속을 여기까지 하자 양이 진짜 비호감인데 조법은 좀 불쌍해 조식 조식은 좀 약간 답답해 하죠 조식 이상하게 호감 눈썹 밑에나 동윤 동윤은 장환 어딨어 장환 옆에 붙여주면 돼요 이도자도 안임일텐데 여기 있다 왕평 왕평간지죠 왕평간지 서왕팜에서 나왔죠 서왕팜에서 여기 왕평 근데 연이에서는 막 그렇게까지는 없어 그쵸 연이에서는 그냥 그리고 마속 그거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막 이르는 게 좀 약간 얄밉기도 해 옆에서 이르는 거 좀 얄미워 올드욕으로 다 버려 올드욕으로 S 아까 뭐였잖아 왕평 딱 여기 바깥 좀 뒤로 가 손상향 손상향 손상향도 좀 비호감인데 손상향이 좀 비호감 비호감이야 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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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모자도 물려왔나 왕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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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죠 호쾌하죠 호쾌해 왕쌍 이상하게 호감이야 처음에 등장하면 어 뉴페이스인가 새로운 1학년인가 이런 느낌 그쵸 딱 들어오면 어 새로운 1학년인가 어 이번에 좀 많이 죽어가지고 새로 좀 어 수혈했나 아 근데 빨리 죽어버리면서 아쉬워 지금 마대보단 호감이지 등에 아 등에예요 등에는 등에는 호방 호방신기로 호방신기로 가야되지 않나 등에 호방신기 호방하자라 호방하자라 14개월고독 감사합니다 등에는 호방신기로 가야된다 아 아 미치겠다 이거는 여기까지 가야겠는데 호방한데 아 유비가 호방한게 좀 떨어진다 유비 떨어져 관우 아 천리앵 호방하죠 장비가 좀 약간 호방한게 장판파 호방암 근데 장판파 정도의 호방암은 조은의 그 아두구하기로도 충분히 되잖아 정군산 요거 근데 이건 집념의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나 이거 좀 내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요정도의 호방암 호방신기 호방신기 너무 많아져서 제가 좀 조정을 했어요 조한 조한은 뭐 그냥 준정은 없잖아 허수아비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갑이등? 갑이등 왜요? 갑이등이 없는데 장포 장포가 형입니다 관흥보다 장포는 연예전은 호감이죠 이상하게 호감 조성의 호쾌한 맛은 못살린다 관흥 관흥도는 장포 옆에 있어 하우무 하우무는 얘는 왜 나왔지? 좀 싶어 뭐지? 얘는 왜 나왔지? 이런 느낌 되게 쌩뚱맞아 그냥 뭔가 아니 지금 막 뭐라고 해야지? 상향평준화가 이만큼 됐는데 갑자기 초반캐가 나와가지고 튜토리얼캐가 나오잖아 당황스럽더라고 제갈량하고 박터지게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약간 어리둥절 뭐 호감 이거 뭐 이전에 그냥 어리둥절 그리고 실제로 소설 읽어보면 좀 약간 속 터져요 그래서 나는 근데 존재감이라는 게 있잖아 존재감 관평 바로 아래 존재감 정도는 된다 관구검 관구검 뭐지? 반란 일으키는데 되게 짧게 지나가거든요 관구검 이도저도 아니요 문빙 뒤에다 놓을게요 문빙 뒤에다 놓을게요 강유 강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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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호방암에다 놔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집착이 아니 이게 집착이 오죠 이게 마지막에 멸망했는데도 인정을 안하는 이 호방암 다 끝났다고 알려줬는데도 아 난 인정 못해 내가 안 끝나면 안 끝난 거야 라고 말하네 이 호방암 자기가 정해 경기 종료는 내가 정해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 요 호방암이 이 호방암 이 호방암 진짜 골 때림 아무튼 요 호방암 질갈각 호방암 호방암 1차전 강백곡 계속 하려고 그래 지 맘대로 그냥 지가 룰을 만들어 지가 농구의 룰을 새로 만들어 그냥 호방신기죠 제갈각 제갈각이 이제 오나라죠 오나라 제갈근 제갈근 그거죠 요 제갈각도 끝날 때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어 마무리 단계일 때라 이게 아무래도 묘사에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갈근 아들 요거는 마지막에 좀 분절하지만 그냥 호감 정도로 하겠습니다 호감 오만함이 있어서 뺄까 오만함 하지만 마지막에 분절한 게 있으니까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사마가 뒷정도의 호감 호방암 공소년 나대다가 사마이한테 토벌 당하거든요 주제 파악 못하는 호방암 주제 파악 못하는 호방암 왜냐하면 요동에서 계속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호방암이 뭔데 호방암이 뭔지 몰라요? 요게 호방암 거예요 어만 장각 원술 등의 관우 기령 뱅의 환계 강요가 호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X대로 살면 트리플 S에요 지 X대로 살면 자 조예 아 조예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하죠 조예 이상하게 호감이에요 이상하게 호감 눈썹 아저씨 앞으로 가야겠다 왕준 왕준 왕준은 이거 후반기 아니야? 왕준 무관심 유선 유선 천진난만 천진난만 매력이죠 유선 유선 쿨하잖아 쿨 하지만 좀 비호감적인 부분도 있어 왜냐면 제갈량 제갈량 그 백 할 때는 진짜 좀 비호감이었어 그때는 그거 말고는 괜찮아 믿음으로 가거든 그때 빼고는 그때 빼면 믿음으로 가는데 그때도 천진하게 백함 ㅋㅋㅋㅋ 게임으로 죽이고 싶음 이상하게 호감 욕쟁이 뒤에다 놓겠습니다 70분열 앞에다 놓겠습니다 사마사 사마사 사마소는요 사실 이게 사가 형이고 소가 동생이죠 사가 여기 그 뭐 홍나가지고 일찍 죽어요 그래서 소가 합니다 얘네 좀 약간 위나라 암적인 존재다 사마사 사마소 그래서 좀 비호다 확실히 확실히 비호 사마사 사마소가 더 비호야 진태 진태는 이제 말의 그 뭐더라 위나라 장수잖아 그죠 그 대촉 전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난 잘 모르니까 이도저도 아님 후반기는 사실 뭐 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야 돼 경제 침착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가충도 느낌 없죠 나헌 나헌도 이제 그 등에 거기 그 초가하고 싸울 때 했던 거죠 뚜에 뚜에가 이제 좀 약간 느낌 있는데 어 어딨어 진태 다 무관심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가충 뚜에 나헌 양홍 종회 종회는 좀 연예에서 좀 주로 다루니까 종회는 좀 확실히 비호거든요 아 진짜 비워요 여기까지 가야돼 화음이 좀 약간 높다 한거에 비해 황음하고 같이 다닌데 왕랑가 볼래 아 구독 감사합니다 육항 육항 육항도 뭐 사실 무관심 조방 무관심 손휴 이거 나쁜놈 아니야? 사마염 무관심 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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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열받죠 황음 거슬리 비호 대장군급 비호 대장군급 해외 비호 대장군급 모관심 손량 모관심 소노 모관심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사마염은 좀 올려줄까요? 사마염 사마염은 주는 거 없이 미움 장막 주는 거 없이 미움진 않아 이상하게 호감 자 됐다 다 했습니다 자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의 소유자들 트리플 S 좋습니다 문항 무관심 많냐고요? 문항 어딨어요? 아 문항 있네 아 근데 문항 관심 없는데 문항이 이제 그 뭐지? 믹서기 후반기 믹서기입니다 근데 연이에서는 존재감 없죠 자 어만 어만은 분명히 배신자인데 너무 호방하게 문을 장비한테 활짝 열어줘서 아직까지 우리조차도 헷갈렸다 배신자인지 몰랐다 되게 충절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 있다 그냥 캐릭터가 황충 어만 이렇게 묶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는 어떤 좀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로 알려지는데 호방하게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만 장갑 날짜 정해서 전국 각지에서 동시 이벤트 호방하죠 원술 각자 각지의 군웅들이 사실은 황제처럼 살지만 감히 입 밖으로 못 꺼냈던 나 황제라는 얘기를 했다 다 겁먹어서 못했던 거 호방하게 등에 아무도 넘어갈 생각 안 했는데 넘어갈 생각도 안 하고 다 관으로 지나갈 건 줄 알고 다 관을 지켰는데 호방하게 넘어간 관우 유비 찾을 때까지 사람 죽이고 나님 기령 여포가 원문사극에 맞추면은 돌아가기로 했는데 맞추니까 쿨하게 돌아감 호방하게 돌아감 맹혜 주변에 민폐 끼치든 말든 목록대왕 타사대왕 다 목 잘려서 죽든 말든 뭐 올드올골 타죽든 호방하게 감 하고 싶은 거야 황계 지금 고육지책을 펼칠 텐데 막고 싶은 사람 손들려고 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지원함 호방하게 강요? 나라 멸망했는데 자기 혼자 인정 안 한다면서 자기만의 게임을 계속함 호방하게 뭐 아래 지독한 사람 뭐 아래 더 있긴 한데 어? 뭐 서주 대여도 뭐 여백사 뭐 일가족 살해 사건 뭐 여포 뭐 어? 의부 살해 사건 뭐 여러가지 있지만 독보적인 호방한 사건 이 매력을 보여주진 못했다 아래는 그냥 준수한 매력을 보여준 어 사람들 여몽이라든지 조은이라든지 마초라든지 이렇게 쭉 있고요 올돌골 뭐 이런 매력 쭉 있고 아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제 산타 할아버지 여기에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를 넘어가야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다 유비에게 서주를 주웠던 도겸 신야를 주웠던 유표 익주를 주웠던 유장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1대 2대 3대예요 그리고 A A만 돼도 사실 치명적인 매력이에요 이 정도만 돼도 치명적인 매력 조홍 이 어떤 조조를 살릴 때 그 간지 육손 그 마지막 나밖에 없다 어 조별과제 다 손댔다 나밖에 없다라는 심정으로 조별과제 혼자 이끌어가는 그 심정 하지만 육손하고 다른 게 있다 있다면 비슷한데 육손은 아니 강요는 인정을 안한다 강요는 강요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육손은 고군분투 둘 다 해 강요도 하고 육손도 해 근데 선생님이 어 7월 10일까지 내라 했는데 육손은 10일까지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우겨 넣어서 해 하고 강요는 9월 15일날 그냥 내는 거야 지 맘대로 갑자기 그냥 지 맘대로 그래서 독보적인 호방한 매력의 소유자로 뽑힌 거예요 이 차이에요 그냥 송권 주창 뭐 감령 이런 호방한 매력들 잘 보시고 B부터는 확실히 호감라인이죠 B부터는 지정하자 호감라인 산타할아버지 여기서부터는 확실해요 이 위에서부터는 호감라인 연이 기준입니다 연이 기준 여기서부터는 이상하게 호감이죠 뭐 이도저도 아닌 라인 자 주는 거 없이 미운 라인 여기서부터는 확실한 비호감 라인이죠 근데 초서는 사연이 있어 사연이 초서는 좀 사연이 있네 잊어보니까 확실한 호감하고 이상한 호감하고 사연이 돼 놔야 되는데 태사자 앞에 두겠습니다 손상량은 좀 약간 호감은 아니야 이렇게 가고 극협 라인 허유 장송 장송 진규 진등 동탑 순호경 황호 잠원 곽도 여기 좀 약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애들 자꾸 입을 털어서 자꾸 헷갈리게 해 내부 그 그 뭐지 커뮤니케이션을 마비시켜 이런 애들 답답하게 만들어 동탑은 그런 의미에서 좀 빼줘야 돼요 이렇게 허장진진 순황 잠곽 이렇게 무관심 뉴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는 세이브해서 카페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호감 호감 인물 티어 메이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카페에다 올릴게요 호감 인데요 상위 티어가 호방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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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방신기 삼국지 호감 인물 결과 딸기맛 임단장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재미있게 잘했습니다